오! 짱구는 못매해! 야호 박사의 여름방학! 끝나지 않는 칠가를 여행 괜찮지 않았어요 금방 더빙? 오 뭐야 여기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대우주 오 인서울 떡잎마을 오 죄송 신나는 최고의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 KTX를 타고 광주로 출발 대행 중이다 나 만화 보는 거 같아 출장 가셨구나 짱구네 가족은 여름방학인 일주일 동안 전라도에 사는 짱구 엄마의 오랜 친구인 요요네 집에서 지내게 된답니다 요네 헐 광주여 여기는 광주입니다 오 아빠다 형만씨 도중에 모두 푹 잠들어서 눈 깜빡할 새에 왔어요 아 왜그래 뭐하는데 짱구 눈 깜빡할 새가 어느정도인지 시험해보는거에요 짱구 귀여워 하지만 목적지까지는 여기서 2시간을 더 가야한답니다 요요씨의 집은 짱구 엄마의 친정이 있는 아잉마을 옆에 있는 오잉 아잉 옆에 있는 오잉 확인 헐 저 곰돌이 유명하잖아 오잉 씹혔다 저게서 젊은 미인 사모님 감자 땅예고 삼겸고도 감사합니다 부부님 히히야 고마워요 네? 혹시 저 부르신거에요? 미인이라니까 바로 저다보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획기적인 발명품이 나왔는데 모니터링에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헐짱구 귀여워 저 모닝빵 먹고싶어요 모니터링 상품을 사용해보고 의견을 말해줄거에요 모닝빵 그럼 이건 공짜로 주시는건가요? 설마 공짜로 주겠어 더구나 아무리 봐도 좀 수선한거 같고 아뇨아뇨 물론 공짜입니다 일주일간 사용해보시고 아이 수상한데 위치추적기 날리는거 아님? 뭔가 좀 수상한데 근데 뭐 공짜라면 이건 이 몸이 지금까지 모든 인생을 바쳐 연구해온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설을 상상력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짱구 안듣고 있다 인정? 현대과학의 결정체이자 로망 그 자체입니다 뛰는건 뭐야 누가 잡나 뒤에서? 갑자기? 정 원하신다면 해드리죠 아니 이 가족 왜 수상을 못 느껴 정 원하신다면? 흰둥이는 어떻게 한국말 알아듣는건데 쟤 사람말 어떻게 알아듣고 저소냐 헐 어디로 TP 되나보다 왜 우리 가족한테만 이런 일이 어? 그냥 스티커 사진기? 진짜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죠 근데 아까 일렁이었다 하지 않았나? 분명히 그림이 나오긴 했는데 마술처럼 눈속임이나 장치 같은게 있는거 아니야? 좀 더 써봐야 할거 같은데요 아직 뭐가 뭔지 감이 안한다거나 할까 아 이쁘다 그림 만화같애 진짜 게임이 아닌거 같애 붉음이 왜이래 수사하냐 진정해 또 이문의 발명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말았군 어 상관없어 어차피 이제 곧 그 녀석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을 꿇게 될테니까 빌런인가? 뭐야 헉 다행히 바다리 이따 으 아, 노래 좋아! 와 근데 잠깐 나도 저 박사님 사진기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노래 좋다 십덕에 맘 울리네 인정 일본어라서 십덕에 맘 울렸음 지금 어 이 부분 잘 부를 것 같은데 나 어 도착했다 오잉역이다 오잉역 오잉에 도착한 짱꾸네 가족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역 앞이 시끌벅적 하네요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 있나요 아무래도 여기 유적지에서 뼈가 발견된 모양입니다 아 이러면 개발 못하거든 아 이러면 재개발 지역 안되는데 아 공룡뼈면 아 이러면 땅값이 떨어져요 왠지 알아요 유적 나오면 건물을 못 세워 짱구네 가족이 왔어요 드디어 도착했네 요요야 이게 얼마만이니 진짜인 재개발하다가 고대 유적 유물 이런거 나오잖아 그럼 바로 땅값이 존나 떨어지고 이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곰을 묻죠 몇십년 걸린거 하나 연구하는데 형만씨도 오랜만이에요 짱구랑 짱하는 오늘 처음 보네 오오오 전 짱구예요 우리 봉미선씨랑 신영만주가 예전부터 신세를 많이 줬다고 들었어요 아니 봉미선씨 친구보니 봉미선씨 닮았다 이쪽은 백요요 이모야 엄마랑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중마고우야 자매같아 이른바 중마고우 중마시따 중마고우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라는 뜻이야 골반 마렵네 짱구 만나서 반가워 보다시피 식당을 하고 있어 죽은 안팔지만 말이야 라라야 뭐야 짱구 닮았네 몇번세이에 많이 컸구나 벌써 중학생이던가 네? 미소년이 오랜만이에요 정말 많이 컸지 애들은 자고 나면 쑥 언니라고 부르네 자고 나면 쑥이 된다고 와 짱구 골반 마렵다 쑥은 먹는거구 원숭이가 먹고 자람된거? 원숭이가 아니라 굼 싸우지 말고 애들이 미선이 아들과 딸인 짱구랑 짱아야 만나서 반갑다 원숭이 또 받아주네 받아준다 이 먼 곳까지 오라고 해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중마고우가 부르면 당연히 와야지 고마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중마고우 이번주에 갑자기 직원이 못 나오게 됐다면서 현지의 사진 속에 있던 완전 훈장 아 남편이 아니었구나 남편인줄 딸이였어 얘네들이 자매고 얘랑 얘가 자매였어 그래서 언니라는 건가봐 쟤 왼쪽에 있는 여자 있죠 얘 중학생 얘가 언니라 했나봐 그래서 나는 남편이랑 친구 결혼한 줄 알았네 당연히 캡은 작은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쪽에 건물이 있어 어 요요랑 라라랑 자매야 보니까 신혁만 얼굴 신혁만 얼굴 봐 신문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 편집장이니 사장님이니 사람들마다 호칭이 달랐는데 캡이란 호칭으로 정착됐어 그렇군요 그건 그렇고 이름이 왜 백간의 식당인가요? 그건 간단해요 우리 성이 백시거든요 참고로 캡의 풀네임은 백소예요 근데 그 이름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도 돼요 어차피 캡으로 부를 테니까 그렇죠 캡? 아빠에게 함부로 말하기 우리 딸들은 크나자그나 입이 너무 거친다니까 네 아니요 그렇지 않는데 캡의 유일한 낙은 일이 끝난 후에 여기에서 항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방해하지 않으면 나머지 우리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보세요 내가 언제 그랬어 어쨌든 짱구네 배종 여러분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흰둥이도 환영해 어 뭐야 나 움직이나? 어 그림일기 안내 여기서부터는 자유롭게 행동이 됩니다 먼저 왼쪽 위에 있는 칭 마크를 주목 광주역에서 봤던 신기한 카메라를 기억하시나요? 카메라에 담긴 추억을 놀랍게도 그림일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똑똑카메라 네비게터입니다 메모를 작성하겠습니다 두 문장을 제안해드릴 테니 마음에 드는 쪽을 선택하세요 어 나는 수상적은 아저씨에게 받은 똑똑카메라 기념촬영 이걸로 얘기했다 어 누가 먹었을까? 에바다치구 유적에서 공료의 뼈가 나왔다고 한다 어 사진도 찍었네 요요 이모 라라 캡 아저씨도 잘 부탁해 됐다 아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일기를 다 남길 수 있네요 우와 가방 꽤 먼 곳에서 왔을 텐데 의외로 크지 않은 짱구가족의 여인 가방 이게 뭐지? 그림일기 곤충 소지품 간식 생물도감 여름의 추억 아 에피소드가 총 몇 개가 있지? 에피소드는 19개가 있나봐요 그리고 간식 간식은 뭐 그냥 간식 그리고 목표 목표는 약간 그거네 동숲에 포인트 받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가자 조작방법 안내 드디어 바뀔 타범 근데 그전에 조작방법 확인하세요 엘스틱은 움직이는 거 B버튼은 뭐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 호이호 이동중에는 오른쪽 위에 나오는 빨간 게재를 주목하세요 짱구에 체력이 있어요 헐 진짜? 계속 이동할 수 없는 게임이네요 회복하려면 간식 어 우와 소리 개좋아 아무래도 문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대체 어디로 이어져 있는 걸까요? 오 오 어 저 여기도 한 번 가볼까? 근데 짱구는 키가 작아서 문고리에 손이 닿지 않 아 문고리에 손이 안 아 이렇게 현실성인다고? 문고리에 손이 안 닿는데 어린이형 백과사전 이거 똑같은데? 가자 여기도 한 번 가볼까? 주방 어 캡 아이고 오 밖에 나아진다 집 밖에 있을 때는 곤충차를 해두려고 해두를 수 있다 하긴 오 오케이 엄마 저녁 먹을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밖에서 놀다 와도 돼? 네 저기 오 옆집 애들이 오늘 안 오나 보네 옆집 애들도 오나 봐 여기 뭐야 오 열린다 화장실인가? 어? 뭐야 화장실이었어 그냥 표정 봐 씨 우와 뒷문도 있다 뒷물 나가볼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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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잠자리새 들었다 우와 나 뒷문으로 먼저 나와버렸다 뒷문부터 한 번 해보죠 어? 아 뭐야 왜 이래 빠르네 엉덩이는 대신에 아 오케이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잡을 수 있는데 나이스 잡았다 사진 찍는 거 뭐지 신문 관광 시즌이 왔다 피어론 연기 오늘도 활발 여기 화산 있나봐 마을에 이게 뭐지 신문 이거 막 들어도 되는 거야? 인색이 이게 여긴 안 되고 와 근데 엄청 여기 신문 가게는 할 수 있는 게 없나 본데 이 계단은 어디로 이어져 있는 걸까 나갈게요 빨리 가자 오오오이 아 잠깐만 저 밑에 뭐 있는데 아 저 밑에 안 가지네 오오오이 휘둥이다 벌써? 쟤장 미친 잘 먹겠습니다 미친 개 맛있게 했네 사이 많으니까 시끌벅척하고 참 좋다 간장 좀 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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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응참아 귀여워 깜짝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헴 헐 목욕 장면이다 만화 같애 밤에는 밖에 나가면 안 돼 나가고 싶으면 엄마가 같이 갈테니까 꼭 말해야 해 장아 진짜 순하다 말 말 나 저런 아들 있으면 꿀밤 열어봐대 뭐지? TV 소리인줄? 명주실? 뭐야 철수랑 요리 아니야? 칠수네? 요라랑 칠수잖아 안녕하세요 이 꼬마는 저희 언니 친구의 아들인 짱구예요 오오오 혹시 기억나니? 우리 아까 역 앞에서 만났잖아 공룡의 뼈 마음에 걸려 뼈 뼈 달걀 여름 방학이라서 당분간 여기 있을거래요 저희 집 2층에서 지낼거예요 우리 애들과 비슷한 또래 같구나 앞으로 둘 다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려 그럼 자기소개 안녕! 난 칠수야 일곱 칠자에 빼어날 숫자를 써서 칠수 다른 마을이랑 일부러 다른 애들이랑 만들었나보다 다른 마을이랑 일부러 다른 애들이랑 만들었나보다 난 유라야 유혹적인 딸락이라는 뜻이래 이름 완전 근사하지 유부초밥에 라면 세트 야! 미친 유부초밥에 라면 세트 야 짱구야 너 똑똑하구나 짱구 똑똑하네 나만 그런 생각하는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 공룡은 여자였습니다 어? 여자였다고요? 라면은 L 몸길이가 사람의 10배가 넘는 매우 큰 생명체입니다 젊은 여자인지 커다란 꽃잎이나 아름답고 세련된 양치식물로 손발을 장식하고 있었지만 덩치가 작은 공룡의 레토는 너무 크다고 공소하고 어 근데 좋다 목소리 게임소리 켜달라고요? 작아요? 게임소리? 엘은 어쩜 이렇게 가여울까요? 어느날 아직 이름도 없는 포유류의 조상이 강물에 빠져있는걸 보고 엘이 긴 목을 뻗어서 강물에서 그를 구해내자 주와던 동료 공룡들이 모여들어 입을 모아 엘의 긴 목을 칭찬했습니다 누구라도 장점이 3개 정도는 너무 커 그날 이후 엘은 잠시 생각한 끝에 어 요거 틀어지나? 어 뭐야 이쪽으로 더 가지네? 세련된 양치식물로 한껏 장식하고 나타났지만 지저분한 운동화 한쪽에 놓여있다 누구의 운동화일까? 어 뭐야 이거 계속 왔다갔다 하네? 이쪽으로 가지나? 오 밑에 내려와졌다 저거 엄마가 같이 나가자 했는데 다 주워 이런거 엄마가 같이 나가자 했는데 어쩌저 혼나나? 저건 안되는거지? 몰라 나 혼자 갈꺼야 몰라 나 혼자 갈꺼야 딱 됐다 예약 사진 찍는거 wing 왜 저렇게 찍냐고 아 저거 저기 떠다니는거 잡고싶은데 지금 못하는거 같아서 물고기 없다 여기 가자 물고기 한 번 하면 되지 집에 들어가죠 혼낼거 같으면 인정? 어 아닌가 이쪽으로 갈수있나? 잠깐만 아 안되네 올라가자 반짝이는거는.. 어 잠깐만 매미 잡았다 잠깐만 저 바닥에 저거 너 뭐야 이 잡는게 좀 어렵다 으아 사막인가봐 사막인 좀 무서워 좋았어요 이게 바로 요요씨의 저녁 일과 매일 밤마다 아주 감동적인 멜로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짱하니 이제 피곤해서 자겠구나 했더니 을 아주 쌩쌩하네 나 손사람 집에 와서 모든게 흥미진진한가 그런가봐요 저 안에 들어가보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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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피곤했지? 매일 여름방이라서 좋겠다 난 일을 해야지만 아빠가 아들 부러워하네 나갈수있네 이쪽으로? 오오오 그냥 나갈수있네? 잠깐만 이 잡을게 외로 많아 워웨어어양 어우웨어어왔 다 조사해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저 아비 저 나비 dart 아까 잡았던 나비 같은데 이걸로 나중에 밥 만들어 먹었지 않을까 가자 어 인정이다 맴이 또 붙어있네 와 시점 많이 준비했다 게임 아 공방 파란을 공방에 사는 가게가 있다 이곳에 물건은 유치원생에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저쪽으로 가자 어? 꼬맹이는 집에 갈 시간이야 어라? 끝났다 오오 찍고 일기 쓰는 건 뭔가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오잉은 고대 전라도를 지배하던 사람들이 만든 거라 안다 경숙차를 획득했다 생으로 먹을 수 있고 요리도 쓸 수 있음 호랑나비 잡았고 열리지 않는 문 어떻게 하면 열릴까 와 나 많이 했다 밤에 그쵸? 많이 잡았는데? 멜로드라마 보는 어떤 드라마인지 궁금하다 맞아 일기가 타임라인 같아요 큰 이파리가 뭘까 레전드 오 잔다 헐 저 잠은 옷 좋은 꿈 꾸렴 네 랄라솔 랄라솔 파파 밈밀렐렐레도 저장한다 오 구름 예뻐 아침 체조야 설마? 거짓내 생편하루가 시작됐네 어제는 잊어라 함께 체조 신호음 빙글 빙글 돌고 돌아하라 둘 셋 어 메뉴 달라 미친 어차피 내가 잤던 물고기 아니겠지 짱구야 어젯밤에 잘 잤어? 전 계속 자느라 잘 잤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매일 일하러 가기 전에 아침밥은 편히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 괜찮아 일하는 곳이 바로 연마을이거든 저녁에도 전 식사하기 전엔 올거야 아침 저녁으로 매일 열갑을 지나다보면 카레 가게 냄새 때문에 카레가 엄청 먹고 싶어질거에요 그럼 오늘 저녁은 카레 레스토로 결정 열갑이 아니라 우리 가게 카레지만 기대하세요 이제 같이 말해야지 잘 먹었습니다 어제는 저녁때쯤 집에 왔지만 오늘은 평소대로 올거야 아저씨는 매일 저녁식탈 할 때까지 안쪽 신문사에서 신문을 만들고 있거든 안쪽 신문사요? 그렇단다 안쪽 신문사라니까 왠지 비밀 신문사가 없어서 멋있어요 신문... 하이타가 목소리... 고... 고... 고맙구나 아참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신문사에 놀러오지 않겠니? 누가 짱구에게 말 좀 안내해줘 라라야 니 갈래? 그럼 일단 마을 한바퀴 쭉 돌면서 안내해줄까? 부탁해도 되겠니? 고맙구나 그럼 아침식사가 끝나면 이 식사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어 꼭이야 응 그럼 내가 오늘은 라라루라를 한바퀴 쭉 안내해줘야겠다 짱구야 간단한 심부름을 해보지 않을래? 거기에 있는 게시판에 식당에서 사용할 채소나 식재료에 대한 메모가 붙어있으니까 그걸 찾으면 여기로 갖다줄래? 제가요? 그래 이 주변은 자연이 풍부해서 신선한 생선이나 산나물의 근처에서 구할 수 있거든 니가 가져다준 재료들은 게시판에 메모해둘 테니까 언제든지 와서 확인하렴 심부름을 잘하면 용돈을 줄게 내가 다할거야 어디보자 뭐 가지고 왔어? 전 이걸로 할래요 어 나 자소 두개 있는데 고맙습니다람쥐 미치 저걸 한국어로 듣네 여기는 물맛이 워낙 좋아서 채소나 생선도 아주 맛있단다 그럼 짱구야 더 큰 하루를 기대할게 산천어 한마리 잡아야되네 오케이 산천어 잡아보자 다녀오겠습니다람쥐 오케이 아 산천어 잡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되나?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라라와 짱구에 그냥 돈 버는 것 같아요 느낌이 나를 잘 따라와야 해 아 목소리가 좋구나 나를 잘 따라와야 해 약간 이런 목소리네 오케이 어 칠수와 뉴라다 고대 성체에는 벌써 가봤어? 수도구 근처에 있는데 얼마나 멋지다고? 안 물어봤다 야야 여다양 야야야옹 짱구야! 여기는 파란하늘 곰방이야 어젯밤에 책 읽어주던 여자분 즉 명추실 아줌마가 혼자서 운영하고 있어 여기서 천을 만들기도 하고 그 천을 염색하기도 해 어떻게 염색하는데? 그건 명추실 아줌마한테 직접 물어봐 그럼 다음엔 이 옆에 가게로 가자 맹고 왜 없냐고? 망고 망고 왜 없냐고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인거? 어? 여기는 카페 견바 댄싱 지니봉 그럼 문제입니다 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힌트! 이 가게 이름은 댄싱 지니봉 지니봉씨 왜 시니봉씨란거야? 가게 이름이 댄싱 시니봉이잖아 댄싱 시니봉이 아니라 댄싱 지니봉 아니야 됐어 다 함께 들어가자 여기서 춤출 수 있나? 짱구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봐 어? 노래 틀 수 있나? 뭐야? 이거 뭔가 레코드판을 들고 와야되나 본데? 제가 무당벌레 있어 가자 어? 저기 계시네 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 어? 소다 소다 우와 소 있어 소 어? 스토어다 여기서 간식 살 수 있나 보다 그래서 용돈 버나봐 짱구가 가게에서 여기는 식료품을 파는 안개섬 스토어야 주인은 귀여운 아가씨랍니다 얘들아 안녕 방가 방가 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디서 왔어? 어? 야 시계? 음.. 생각보다 훨씬 먼 곳에다 왔구나 난 이 안개섬 스토어의 마스코트인 서메화야 서비스는 매일 화끈하게 이렇게 기억해줘 제 이름은 신짱구예요 다섯살 난 열여덟살 겨우 열여덟살인데 야 대단하다 뭐야 이 마을의 유통이 내 손에 달렸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나한테 까불지 않는게 좋을거야 대단한데? 알았으면 다음 가기로 가자 나한테도 까불지 않는게 좋을걸? 빨리 따라와 이거 뭐야 붉은 소 카레 아까 그 소들이 다 카레되나 보다 왜 이렇게 저거 표창이 왔냐? 눈이 마주쳤다 그대에게서 보수의 향기가 느껴지러 이름을 대거라 내 이름은 신짱구 다섯살 소이는 은가의 둔술이라고 은둔술 칼의 각의 주인작 하지만 그건 세상을 속이기 위한 가짜 모습 뭐? 진짜 정체는 바로 은하륜 닌자의 후이의 이외다 헉 혼자 웃죠? 짱구 전레절레 요즘 세상에 닌자는 핫하지도 않고 아무도 모른다고? 응 응 하지만 소이는 닌자의 책물을 잊은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소이다 태어나자마자 목욕을 할 때조차 대나무 대롱으로 숨을 쉬었소 그게 기본이오 우리 마을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만 있지? 다음엔 비교적 정상적인 신문사에 가보자 우리 아빠 다시 말해 캡의 회사야 일단 아까 봤던 디제이 바가 있는 곳까지 와야해 왼쪽으로? 오케이 이거 한번 볼까? 당근이랑 토마토 뭐예요? 아 요거를 이제 가져오면 용돈 용돈은 무조건 알바로 할 수 있나 봐 저렇게 뭐 구해가지고 하는 것만 돈을 벌 수 있나 봐요 부리부리부리 부리부리부리부리 부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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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제 와? 승나를 기다리게 하는 건 매너 위반이라고 같이 가던지 어 스토어도 게시판이 있고 다 있는 듯? 신문사 빼고? 자 드디어 신문사에 도착했네요 근데 보아하니 라라는 다른 볼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후 드디어 도착했다 이 신문사엔 우리 아빠 캡이랑 편집을 도와주는 미니언니가 있어 미니언니는 대학생인데 깜짝 놀란 만큼 미인이야 이슬이 누나인가? 설마? 약간 이슬이 아스리 이런거 아니야? 아니면 좋은데이 그럼 난 이쯤에서 먼저 집에 가 있을게 보고싶은 TV 프로그램이 곧 시작될 시간이거든 먼저 갈게 즐거웠어 조은이 있는거야 조은이 언니 조은 언니 조은 언니 있을거 같은데 느낌이 이슬이 누나니까 아니 어린이 게임이라 약간 그런건 안쓸려나? 뭐 약간 조은이 이런걸로? 약간 아스리 이런건가? 아스라다 해가지고 어? 아 진짜 뒷모습 못생겼는데? 나만그래? 어 얘.. 아 예쁜데? 쏘리 앞머리 때문에 착각함 짱구야 나미리 선생님 나미리 어서와라 드디어 왔구나 오오 개첩 개첩이 아니라 캡 이제 슬슬 외울 때도 됐는데 아저씨는 여기서 신문을 만들고 있단다 저쪽에 있는 사람은 레이를 도와주는 미녀양 어? 짱구 너 좋은 카메라 갖고 있네 저희 카메라 공짜로 받았어요 사진을 찍으면 그림이 돼서 나오는 카메라래요 나 왜 이렇게 동막골 그걸로 되냐나? 목소리가 그거 참 굉장하구나 그렇지 짱구야 그 카메라를 사용해서 이 신문사의 어린이 기자가 돼보지 않겠니? 질질 질질 뽕뽕 질쭉 뽕뽕 그건 기차고 기자라는건 신문 기사를 쓰는 사람을 말해 그럼 짱구가 담당할 신문을 새로 만들어볼까? 이름하여 오잉 벽식문 좋은 기사를 쓰면 용돈을 줄게 벽식문이 뭐예요? 작은 신문이라 생각하면 돼 용돈이 있으면 저도 조코비를 살 수 있는건가요? 그럼 용돈을 모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단다 질질 질질 뽕뽕 백두행두행두행두행 처럴 스팸 그리스마 gain 놀라운 무릎 이럴 무릎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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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짱구구 여기서 갑자기 등장한 아르바이트 겸 편집보조를 맡고 있는 한미녀양 그녀의 꿈은 이 가난하고 영세한 신문사가 예전의 명성과 번영을 되찾는 것 어? 내가? 다섯살이? 어? 그렇게 해서 짱구의 여름방학 목표는 미녀누나랑 데이트하는 것이 되었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생일뿐인 한미녀양이 이렇게까지 회사 걱정을 하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수리 누나마냥 나 기사 챙겨라고? 내가 그냥 저기 가서 제가 문 좀 열어주면 안되나? 아 저기요 오늘은 그의 멋진 기사다 아 내 일기로 기사를 하는 거구나 어? 111명 아 이게 빨리 일기 쓰면은 그냥 기사로 쳐주네 사람들은 모두 재미있는 기사를 보고 싶어하지 그러니까 짱구야 우리 신문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 어 이렇게 내가 쓴 거 경수체의 계절 그림이 되는 카메라 어? 내가 쓴 거 진짜 신문으로 됐네? 헐 내가 쓴 거 지금 다 신문으로 변했어 일단 집에 가자 우리יסd asse 디제인 거기서도 가보고 싶은데 거기부터 가만ก? 일단 으어어우 잡을 건 잡고 어? 이거 땅콩 땅그 저거 저거 콩벌레다 어머 안녕하십니까 나리 왠지 대학이 거북한 꼬맥이군 나 그만 꺼빙 좀 잘한거 같은데 아 이게 너무 궁금한데 뭐지 이건 지금 못해가지고 여쭈고 지나가요 아 길 외우는게.. 아 잠깐만 집 가자 길 외우는게 좀 쉽지 않네 어 잠자리다 나이스 배추인납이네 잠자리인줄 아 물고기 잡아야되는데 물고기나 좀 잡아봐 엄마 아우 짱아갖고 일 힘들겠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어 나도 모르게 계속 훔쳐봤다니까 어? 많이 본 사람이 있다고요 손님중에? 낚시 낚시합시다 뭐야 낚시 어디서 하는거야 어 잠깐만 이거 돌아왔는데 길을 모르겠네 길을 모르겠네 아 이쪽으로 가면 안되고 집 뒷편으로 가야되는데 낚시하려면 그쵸 집 뒷편 집 뒷편 여기 말고 아 저 아니다 여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서 여쪽입니다 그리고 체력이 녹네요 어? 집 뒷편 이쪽 여기 어? 뭐야 쓰러졌다 나 잠깐만 체력 없나봐 쓰러졌어 이렇게 배가 너무 고파서 더 이상은 못 걷겠어 헉! 걱정했잖아 아 쓰러지면 이렇게 되는구만 자 낚시하는 곳을 좀 찾아볼게요 여기서 옷감을 짜거나 그걸 물들인 일을 한단다 낚시를 하려면 아씨 길이 어렵네 어 나 밤 됐다 어둡기 전에 물고기 잡아야되는데 요쪽으로 가야되나 이쪽은 아니고 지도템 모르겠네요 요쪽이다 이쪽으로 내려가야되는데 이거 보면은 그럼 명주실 저기 명주실 쪽에서 와야되는거 같애 느낌에 아 지금 간다 다시 여기서 여기거든 요쪽에서 아예 가는 길이 없나 아 된다 아 이렇게 왔다 낚시하기 여기 말고 저기서 낚시하자 가지잖아 여기 약시하는 모습 약시하는 모습 어 물고기 많다 잡아라 잡아라 오아 아이씨 저때 딱 했을때 소리났을때 해야되네 오케이 다시 지금 오예 오 오 구두 어 구두 잡았는데 구두에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구두 줘야되나보다 맛있어 오오 오 오 오우 어 납자루 아까전에 운동화가 시켜져있다긴 했는데 구두가 아니었는데 운동화라 했는데 그 밖에 물고기 없나 이거? 물고기가 지금 안보이거든요. 이게 물고기가 보일때만 잡을 수 있나 보다. 그쵸. 가자. 저 대나무 혹시 닌자 그 사람이냐고? 어? 일리 있는데. 이거 구두 줄사랑 없나? 어? 아빠다. 이제 슬슬 저녁 먹을 시간이야. 칼이다. 잘 먹겠습니다. 저녁엔 돌아온 데 있었어 원래. 난 신문 기차가 됐다. 직직 직직 뽀뽀. 일하시는데 방해가 된건 아닌가요? 괜찮으니까 신경쓰지마. 짱구야 니가 갖고 있는 신기한 카메라를 사용해서 새로운 소식을 발견하면 즉시 우리 신문서를 알려주길 바란다. 짱구가 담당할 새로운 신문은 이름하여 오잉벽 신문. 짱구야 기대하고 있으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카레 정말 맛있었어. 고마워. 역 앞에 있는 카레 가기엔 가봤어? 우리 아빠처럼 이상한데 어저씨가 있었어요. 계속 붉은 속하래?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긴 한데 개성이 너무 강하달까? 어? 아 깜짝이야. 맨날 아하네. 어쩌도 그랬는데. 밤에는 밖에 나가면 안돼. 밤에는 낚시랑 이런걸 쉬는거 같은데 그냥. 또 책 읽어주는거 봐. 귀여워 짱구. 그의 친구들은 입을 모아 충고했습니다. 그거 알아? 이 마을 근처엔 17세기 때 만든 유명한 수도교가 있어. 이 마을엔 정말 대단하다니까. 하지만 다음 날에 또 똑같이 하자. 이번엔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었고. 너한테는 말하는건데. 이렇게 마주치라고 알아? 어? 그 사람 왜 이상한데? 나가자. 어 이쪽으로 가면 안되는데. 어떻게 다 할지. 는 내가 목적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목적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이거. 이걸 만질 수 없나보네. 오토바이. 닭의 눈에는. 다음에 멀리 가는것은 무서운거니까. 이쯤에서 그냥 돌아.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 일기나 쓰자 오늘은. 인정? 일기나 쓰죠? 치과가 생겼네. 아깐 없지 않았나? 저쪽으로 이제 갈 수 있나 보나 올라가서 일기 쓸게요 아 일기 그냥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안 올라가도 모다찜 채주다 착한 고기가 상쾌하다 칠성 무당벌레 함께 터벅터벅 걸었다 신문사 어린이 신문 기자가 되었다 언젠가 사장님이 될 수 있을까 신문사를 크게 만들면 데이트 신청을 할 수 있어 신비한 형상과 마주했다 어제 성화 본적 있다 한다 그 손님 중에 어? 저 사람 DJ 그 사람 아니야? 머리가? DJ 거기 있던 사람 머리인데 느낌이 머리카리 자자 일기 쓰니까 자네 자 좋은 꿈 꾸렴 소 있는 쪽 아래 강이 있었다고요? 솔직히 이 노래 들으면 게이름 무조건 나오게 돼있음 인정? 속으로 게이름 무조건 세죠? 이게 세뇌됐다 해야 되나? 게이름이? 세뇌됐음 오늘부터 아침 체조에 라라가 참가합니다 아 또 아침 체조 해야 되나? 아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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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쾌한 하루가 시작되네 오늘은 이렇게 해 마보카도 샐러드 인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짱구 게임! 엊그제, 어제 나왔죠? 어제 어제 나왔습니다 신문사에서 돈 좀 받을까? 그리고 이제 나 먹을 것 좀 사자, 인연? 어, 여기로 볼 수 있나? 이게 약간 스토리대로 하는 것 같아, 느낌이 뭐야, 내 거 아직이야? 업데이트 안 됐네, 신문이 가자 대체 어떤 거 하는 게임이에요? 저도 몰라요 지금 그냥 스토리에 따라서 하는 느낌이거든요, 자유롭게 여기 안 계시네? 그럼 이쪽으로 가서 어, 서서서, 여기 여기 가보자고 어, 저 오두막이 있는데? 뭐야, 오두막이 살 수 있는 거 없네? 내려가기 미친! 저렇게 내려간다고? 고사리네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서 아, 여기서 좀 살게요 그리고 여기서 아, 고사리 두 개 가져오라네 꺾어서 좀 하면 되겠다 어, 뭐야 여기 밑에도 내려갈 수 있는 게 있는데? 뭐지? 어? 여기 어디야? 아, 뭐야 그냥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구나 아, 저 부리부리 하는 거 알아요 근데 부리부리 하면은 저게 빨리 단대요, 체력이 쇼핑 좀 할게요 와, 초코비... 천원? 아, 이건 좀 못 사겠는데? 너무 비싸 아, 지금 아이쇼핑가 좀 혼났다 아니, 아이쇼핑 할 수는 있는 거지 잠깐만 당근 세 개, 여러분 400원이거든요 근데 아까 당근이 하나에 100원인가 그랬어, 보셈 헤이, 어서 와 오늘은 무슨 일로 왔어 이거면 돼? 그건 100원 이득이거든, 이거? 세 개 샀나? 갖고 있다, 애 오케이 근데 아직은 돈이 필요한지 몰라가지고 무슨 카레를 만드는 거이요? 더빙하는데 웃겨 닌자는 견박하게 비닐 나불대선 안 되는 법이요 카레 가게 주인이잖아요 닌자 이외다 까칠까칠하네 아, 저 고사리다! 오, 예! 오, 예! 자손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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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쪽은 못 가네 갈 수 있다고? 아, 조사기다 그냥 여기는 뭐야 뭐야 못 가네 안 가지네 경 공사 중 통행 금지 그럼 집 가자 계속 낚시하고 이렇게 돈 버는 것밖에 지금 안 되긴 하거든요 집 가서 스토리 진행 시켜도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야, 고사리다 이게 고사리 이게 고사리 인정? 나이스, 고사리 저 문 좀 열고 싶다 이제 길 다 외웠다 아까 길이 두 개도 있다고요? 어디요? 여긴 한 게시판 좀 볼까? 게시판 어떻게 보더라? 여기 있다 와, 산 천 없음 그리고 지금 스태프 카드 두 개 찾거든요 세 개 더하면 천 원 주인데 그냥 아, 우체통 가는 길이요? 오케이 우체통 가보죠 길이 어렵긴 하네 근데 나 쓰러질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라라다 이건 아마 세탁기나 지구의 자전이 똑같은 거야 거기서 이 라라님이 위대함을 느끼시라 뭔 개소리야, 라라 자, 우체통 있는 곳 어, 계시네 출근하셨네 저녁 다 돼가니까 출근하시네 자, 우체통 있는 곳 왔어요 어? 여기에 길이 두 개 있다고? 우체통 여기는 이제 그 신문사 쪽 여기는 그냥 밑에 거긴데 아, 여길 안 갔었구나 고추잠자리다, 저기 근데 잡았다, 고추잠자리 바닥에 무장벌레다 오예 저건 뭐지? 경수체로 1득했다 저거 잡고 싶은데 어, 쓰러졌다 안 돼 근데 이거 계속 쓰러지면서 이제 다닐 수 밖에 없다 체력이 꾸져 체력이 엄청 꾸져가지고 한번 저기 우체통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 근데 이거 쓰러지면 개꿀인게 풀핌 이쪽 아니야 부리부리 마지막 이거 봐 아, 길 어렵다 진짜 길이 너무 어려워요 좀 익숙해질게요 어? 어? 요쪽이라 이 말인가? 쓰러지니까 5가 되는게 아니라 저 오른쪽 위에 보면 저게 있잖아요 저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면 일정시간 지나는 거고 그냥 근데 빨간색이 체력이에요 길이 너무 어렵다요 어? 흰 덩이 아! 밥 먹기 싫어 나 거기 우체통에 가야되는데 잘 먹겠습니다 와우, 맛있겠는데? 아니 식비가 많이 나오겠어 요 집은 일 도와주는 거 다 식비로 해주시나? 어? 아니 뭐야 밥 야무지인데?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목욕 이제 놀라지 않음 난 처음에 무슨 뭐 찢어지는 소리인 줄 알았어 밤에는 밖에 나가면 안 돼 아 됐다 얘 갈 수 있다 날 갔다 올게요 뭐야 어? 다같이 바람이라도 쐬러 나갈까? 찬성 바람 쐬는 게 뭐예요? 바람을 쓴다는 건 이렇게 저녁에 밖에서 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는 거야 바람 맞으면 뒷자당한 거예요 그건 바람 쐬는 게 아니라 딱지 맞는 거고 여기는 하늘에 별이 많아 많이 보여서 참 좋다 떡잎마을에선 이런 하늘을 볼 수 없는데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시간은 올해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수요일 밤에 바람을 쐬러 나갔던 짱구 이름은 공룡 환한 보름달 빛을 받고 있는 거대한 생명체를 목격했습니다 저건 뭐지? 커다란 그림자 커다란 발소리 액션 가면 살려주세요 뭐야 뭐야 괴물인가 괴물 같은 우리 엄마 몸무게는 흫 흫 흫 흫 그렇게 많이 안 나가 참고로 엄마는 괴물이 아니라 천사고 거 거대 괴물이다 거대한 검은 실루엣을 올려다보며 웃음을 터트리고 있는 건 기차역에서 이상한 카메라를 줬던 그 수상한 남자였습니다 저.. 저 사람은 이 몸의 이름은 사악한 밥상 이런 공룡 풀려고 사진 찍은 건가? 미친함이었다는데? 맙소삭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을까? 내 입으로 말 안하면 누가 말해 다들 잘 들어라 이 몸이 데려온 건 괴물이 아니라 대각기의 공룡이다 이 몸은 마침내 타임머신을 발명했다 그래서 아까 지진인가 보다 쓸 때 그건가?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 몸의 재능을 알고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겠지 헤헤헤헤헤헤헤헤헤 크헤헤헤헤헤헤헤 잰 스포 쮸 오! 제 히프사우루스도 엄청 크게 만들어주셔요 히히히히히히 두려워해라 공포로 벌벌 떨어라 어대한 힘 앞에 다 열몰벌 불꽃 정말 외미..외미..외미.. 쟤 왜 따르는 애인데 공룡이 고경한다 오 기차 움직인다 저 뒤에 일단 소 있는 곳 소들은 괜찮나? 괜찮나보네 기차 소리나 안 된답니다 잡을건 잡고 다 자나? 밤이라 자는거야 지금? 낚시도 한번 해야될거 같은데 물고기 물고기 대봤다 나이스 네 어? 저 메기같은데 나 이런거.. 이런거 다.. 자수 저거 바스도 있네 아 어 고사리 다했다 어 여기 아직 안가지는데? 이거는 그냥 유적이잖아 여기는 아직 안가지네요 어 요 아저씨한테 가보자 닌자 아저씨 칼에 맞는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전세계를 다 돌아다녔다 가보고 싶어요 시리우스요? 호이 호오이 여기에서 의외로 가까운 곳이오 끝냐루 인열의 인술의 의인은 의주와의 일체감이다 에? 뭔.. 이해할 수 없다니까 다시 가면 되겠다 가자 그냥 스토리상 공룡이 나왔어 일단 그럼 다시 공룡 나온 곳으로 가볼게요 부리부리부리 어휴 비켜봐 됐다 어떡해요 뭐야 끝이야 이게? 이렇게 써야 되나보다 보라잠자리네 내가 잡은거 어 고래 나왔다 거대한 생물이 나타났다 아 짱구 개귀엽네 사진찍은거 어 맥이 맞았네 됐다 오 자면 된다 이렇게 자면서 다음날로 계속 옮기는건가봐 얌전히 자야한다 공룡을 보고 이렇게 잠 얌전히 잘 수 있을까? 나같으면 바로 차타고 떠나 일단 공룡보면 8월 10일chuckles 상태로 상태로 그누까 뭐 길 생기나봐요 나도 스토리사 어? 공룡이 설마 공룡이랑 박사님 있는 거 아니야? 거짓말 하지마 아니 시발 진짜? 아니 뭐야 상쾌한 하루가 시작됐네 어제는 잊어라 다 함께 채조 신호흡 빙글빙글 돌고 돌아하라 둘 셋 외운 거 같아 이제 이제 외운 거 같은데 나 초식이라 양전한가? 와 감자튀김이야 위에? 설마 치즈겠지? 감자튀김 화난다 지금 토마토에 저 양상추에다가 감자튀김 이만 해봐 잘 먹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식사시간 생각밖으로 사람들은 모두 냉정함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생각밖에 아니라 진짜 상식밖인데? 성 아까 라라랑 보러 갔더니 새들이랑 같이 놀고 있더구나 예? 그 녀석은 안 무서워 꽤 얌전한 공룡이야 공룡은 새들의 조상이니까 사이가 좋을 수도 있어요 초식이고 그럼 오늘 아침 반찬이랑 똑같네 초식이니까 지금 고기 없다고 껍줬다 신영만씨 곱줬다 곱 아무래도 그 공룡은 위험한 공룡은 아닌 것 같아요 애당초 우리나라에 공룡을 단속하는 법은 현재로선 없답니다 미친 놈겠지? 그렇지 이참에 공룡을 뭐라 부를지 정해야겠다 짱구야 넌 그 공룡 뭐라 부를거야? 이렇게 해서 무사히 공룡의 별명이 정해졌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인사야 예절이 좋아 그쵸? 그러고보니 아까 그 아저씨가 안개섬 스토어 앞에 있었어요 그 아저씨? 사악한 박사? 나쁜 박사 사악한 그 사람 이름이야 그럼 민폐덩어리 박사 안개섬 스토어에서 공룡의 줄 먹이라도 사고 있는 거 아니야? 저도 초코빈 먹고 싶어요 마트라면 공룡이 먹을 수 있는 게 잔뜩 있으니까 그러면 섬혜완 언니 돈 완전 벌겠다 어쨌든 사악한 박사는 아직 안개섬 스토어 앞에 있는 것 같네 왜 거기 있는 걸까요? 진짜 왜 거기 있지? 배고픈가? 난 가보란 거겠죠? 사실 나무 다 뜯기는 거 아님 이거 공룡이? 다 먹어서? 아 여기다 나 이제 외웠다 길 옆쪽으로 가야 돼 얘 길 외웠다 나 이제 틀렸어 틀렸어 말도 안 돼 왜 이 마을 사람들은 공룡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이래서 이 몸의 계기 말짱 꽝이야 마을 사람들이 공룡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걸 보고 박사는 머리끝까지 터놨습니다 틀렸어 공룡을 더 무서워해야지 이래서 지금까지 투자한 먹잇값도 못 벌겠군 내려가네 그리고 짱구는 사악한 박사의 뒤를 짱구 귀 귀엽다 뒤에서 온대 날다람쥐 같아 저쪽으로 갔나 문 열어나? 문 열 것 같은데 키 작아서 귀여워 짱구 귀여워 짱구 쟤 어떻게 오는데 아무래도 문을 열어둔 채 안으로 들어가 버린 모양입니다 헉 무슨일이? 헉 고사리다 어 저기 막대 대나무 떠다니는 거 잡을 수 있겠는데? 저거 잡고 싶은데 여기 엄청 많아 비밀연구원 연구소도 있어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네 연구소가 짱구 눈썹 치켜올라가 신경쓰느라 연구소 안에 있는건 오직 박사뿐 왜 이렇게 소닉에 나오는 박사 같냐 마지막 엔딩에 나오는 유에프타고 저게 우리 가족사진 있다 잠시 후 짱구는 무척 괴상망측하고 우스꽝스러운 박사의 춤을 보았습니다 그건 박사가 타임머신을 조작해 공룡을 협력할 때 거짓말 기대? 아 기대해도 돼? 잠깐만 나 기대되는데 박사춤? 잠깐 웃길 것 같아 기다려봐 그니까 비밀연구소가 아니라 비밀이고 싶은 연구소 아님 이거? 중요한 춤이었습니다 미친 새로운 공룡 뽑아내나보다 모든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다 모든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다 모든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다 오 오 와 잉룡이다 와 진짜 보고싶었는데 잉룡이는 보고싶어 오 요오 티라노 정도는 뽑아내는거 아님 솔직히? 오 멋지 눈빛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부끄러운 춤과 공룡을 불러들이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짱구에게 들켜버린 박사는 자신의 비밀이 바깥세상에 알려지지 못하도록 짱구를 여름방학 세계에 영원히 가둬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몸은 너를 다시는 마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거다 넌 여기에서 지나는 일주일간의 여름방학을 영원히 반복하게 될거다 영원히 반복하다니 아저씨 돈이 영원 밖에 없어요 아이씨 울고싶으면 실컷 울어라 울고싶으면 울어래 오 2등인데 상당히 훌륭하군 어라 어디서 본적있는 사진이야 뭐였더라 어? 뭐였더라? 나 까먹었나? 짱구라서 기억 못한거겠지? 어? 어? 그래서 짱구가 다섯살이야 계속? 어 위험? 이런건 해야돼 민정 위험은 해봐야돼 저 밑에 길있네 그러게 나중에 공룡의 힘을 요쪽 한번 다 가볼게요 아 여기가 요쪽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다 죽고 어 낚시약인데? 쪼건 주울 수가 없나봐 여기 물고기 없다 물고기 저기 하나 있다 근데 물고기 굳이 잡지 말고 여기 한번 가볼까요? 안가지네 요쪽도 안가지나? 어 안가지네 그럼 여기는 뭐야 아 아 오이유? 조사하기 조사하기 젖이라고 쓰인 벤치가 놓여있다 와 길 개넓은데? 한신의 농원이다 아 위녀누나네 집이야 여기 농사 가능한가운데? 어 채소로 해가지고 나중에 파는 건가 보다 물 다 줬음 아 여기가 여기고 어 잠깐만 잡아 잡았고 어 진짜 사막인데 저건 잠자리 와 길 개어려워 뭐야 길 모르겠어 몇 번 다니다보면 길 외워질 듯 나이스 길 개많음 뭔가 망고랑 훈발놈 한 나올 때 됐는데 와 여기서 처음 본다 소기나무임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나봐 저 밑에 숨은 어 길 열린 것 같은데 열렸다 막혀있던 길 공룡임 부순나 진짜 이쪽도 못가지 않았나 원래 아 여기는 거기였네 아 지름길 확인 여긴 지름길이었구요 일단 일기 쓰자 사악한 박사와 공룡의 모둠을 채죠 식당 공룡은 의외로 얌전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틀림없이 여기에 있어 조금 무섭지만 멋있다 인형이 완전 착하게 생긴 건 아니었어서 두번 다시 마을에서 못나게 들었지만 계속 여름방이면 좋겠다 왕사막이었구나 유지매미 숙이나무를 획득했다 이쪽으로 한번 다녀볼게요 이쪽은 뭐지 아 여기구나 그냥 저쪽으로도 가봅시다 길이 다 연결돼있어 그냥 보면 그쵸 연결되어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집가도 될 것 같은데 는 거짓말 아 여기는 그 카레집이다 여기도 사라졌네 어머나 공룡이 지나가다가 부순걸까요 어머나 금방 어머나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음 어머나 비슷하죠 뭐 드릴 거 없나요 뭐해 아 고추랑 당근 내가 농사짓는 거 여기다가 기부할 수 있음 이제 집가도 될 것 같은데 오 공룡이다 안돼 뭔가 용돈벌이 호 호이 쓰러졌어 이거 애기들 게임 아니야 애기들 하다가 무조건 계속 쓰러질듯 애기들 배고픔 관리 안 할 것 같은데 공룡 갔나 여있다 공룡 다이면 안되나 공룡이 지나가다가 부순나봐 다임이 안된다 맞다 치과 간판 있는 거 가봐야 되는데 맞아 치과 간판 치과 간판이 있었던 게 잘 생각해보죠 집 뒤 여기 여기 맞아 여기에 치과 간판이 있네요 하필이면 왜 치과야 치과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무서워서 여기는 지나갈 수 없어요 못 간대 못 간대 못 간대 일기엔 남기자 일기엔 남길 수 있을 듯 지금 스토리상 아닌가봐요 그러면 한숨 자자 자면은 시간 갈걸? 저 할게 없잖아요 그쵸? 느낌의 이 게임 계속 시간 넘기면 스토리 봐야 되는 거 같아 뭐야? 잘 수가 없나? 시간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 뭐야? 잘 수가 없네요? 저녁 시간까지 이게 시간 뻗겨야 되나 그냥? 저녁 식사할 때까지? 대체 밥 달라고 말 못하나? 어? 밥 먹는다 이제 슬슬 저녁 먹을 시간이야 밥 좋아 아아 또 또 라멘이야? 반복되나 보다 밥 반복되는 중 이제 슬슬 어? 짱하도 하네 오늘은? 오늘은 짱하도 같이 목욕한다 어? 말도 하네 오늘은? 아빠는 우리 집 목욕탕이랑 여기랑 어디가 더 좋아요 둘 다 좋은 것 같아 밤에는 밖에 나가면 안 돼 나가고 싶으면 엄마가 같이 갈 테니까 꼭 말해야 해 엄마 같이 나가볼까? 한나도 안심심해요 무슨 말이야? 아니 엄마 말하라면서요 같이 이따 구오라고? 한번 닦아볼까? 어 된다 진짜 이따 까지네? 뭐야 이를 닦았어 아 엄마한테 말하자 이따 깠다고 벌써 닦았어요 엄마? 엄마 같이 나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닦고 오면 같이 나가주는 거 아니었냐고 아빠 맨날 술 드시네 낮에 공룡한테 짓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게 뭔 개소리야 공룡이 짓밟히 안 된다고 말해주는 시대가 어딨어 공룡이 나오는 게 이상한 거지 아 뭐야 왜 말 안 걸어줘 땅 밑에서 겨울잠을 짜는 개구리들을 닥치는 대로 파헤치기도 했습니다 뭐야 또 다른 책 읽어주시네 늘 외톨이였죠 고독을 즐기는 그는 화재단신유 망... 어? 그래? 망루 아까 망루 올라갔었잖아 불량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공룡들은 폭풍 같은... 공룡이다 밤에도 공룡한테 짓밟히면 안 되나? 헉 어? 다쳤다 밤엔 열리지 않는다 여기 공룡이 있을 텐데 아닌가? 공룡이다 저 여기도 한번 가보자 왜 연마 때 주인 누나이 여기에 있냐고? 가이가 바로 옆이니까 밤이 되면 와서 여기에 놀러와 여기 주스가 맛있거든 아... 벌레 있으면... 왠지 대학이 거북한 꼬맹이군 난 이게 제일 궁금하다 이게... 벌레 이거 지금 설마 안 돌아가는데 노래가 들리는 거야? 헐... 레코드판 안 돌아가는데 노래가 들려?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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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간의 식당. 너무 친근하다. 그쵸? 5일째야 벌써. 이거 한 몇일째까지 있으려나? 또? 익룡도? 상쾌한 하루가 시작됐네. 어제는 잊어라. 함께 체조. 심호흡. 빙글빙글 돌고 돌아하라. 둘 셋. 스트레이팅 한 번씩 해주는 거지. 이거 스토리 다 보면 몇 시간 정도 걸려요? 이거 빨리 볼까요? 치킨이야? 공룡고기 아니지? 치킨 샐러드인데 오늘은? 어제 곱져가지고. 어제 초식이냐고. 이제 곱져서 치킨 하나 넣어줬다. 그렇지. 아, 이참에 익룡을 뭐라 부를지 정해야겠다. 넌 그 익룡을 뭐라 부를 거야? 하트 마크. 하트 마크. 이렇게 해서 무사히 공룡의 별명이 정해졌습니다. 좋은 아침. 지금 시간 있어? 저 열심히 만들게요. 열심히 만들라는 게 아니라 잠깐 시간 있냐고. 사악한 씨 집에 청구서를 갖다 주러 갈 건데. 사책할 건 같이 갈래? 사악한 씨가 바로 사악한 박사거든. 네. 이렇게 많이 걷는 건 사책이 아니라 행군이거든요. 그건 인정. 그럼 내 딜에 잘 따라오도록 해. 처음은 여기 아저씨가 하고 있어. 이따 신문서 앞에서 만나자. 또 하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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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루보루보루보루룩 짱구야!!! 왔다 왔어 여기야 여기 방금 전까지 여기는 공사중이라서 지나갈 수 없었는데 그건 저도 알고 있다고요 공룡이 울타리를 부쳐서 지나갈 수 있게 됐어. 아! 길 한가운데로 가면 공룡의 발을 밟힐 수 있으니까 바로 거기서 가로 가는 거 봐. 조심, 또 조심. 여기 엄청 예쁘지 않아? 뭐라뭐라 하는 이름의 꽃이 물속에 피어있어. 뭐라뭐라 꽃? 이름 참 좋니요. 아니, 뭐라뭐라는 건 이름이 생각 안 나서 할 말일 뿐이거든. 아, 강렬 빠지면 위험하니까 조심, 또 조심. 아, 나 물 줘야 돼. 여기 이 농어는 미녀언니네 아빠가 하는 거야. 그 대학생이 미년누네요. 그래, 아까 같은 신문사에서 일하니 미녀언니. 이 주변에 사용하지 않은 밭이라서 마늘 써도 되거든. 밭일을 해볼래? 짱구는 진짜 이쁜 사람 엄청 좋아해. 내가 어제도 물 줬는데요? 오케이, 비밀연구소 가시죠. 일단 물 주고 갈게요. 물 주고 가자. 이제 내일 물 주면은 다 자란다. 당근, 토마토, 고추. 가자. 뭐야, 벌써 갔다 왔다고? 왜 같이 오자 한 거야? 오늘 중요한 청구슬 갖고 왔더니만 말 줘봐서 개꿀아닌? 말 줘봐서 개꿀이야. 박사 어디지? 박사 찾으러 간다. 박사. 봐서 여기 밑에 숨어있는 거 아님? 여기. 어, 아니네. 박사야! 박사님! 잠깐만. 어, 나 문 닫혔다. 어, 열었네? 다행이다. 1개 뭐 적었었나 하나? 안개 썸 스토어? 근데 저번은 초반에 그건데 안개 썸 스토어 가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이렇게 가다보면 만날 거야. 여기 있는데? 아니, 저 인용 자리였다고? 저 나무가? 어쩐지. 나무는 이상한 거야. 사악한 박사 발견. 마침내 사악한 박사를 찾았습니다. 짠구야 네 덕분이야 드디어 만났군요 사칸씨 무슨일이냐 오늘 공룡들 먹잇값 청구설 갖고 온다 했잖아요 참 내 정신 좀 많이 사칸인데 먹잇값은 주네 깜박했네 하연간에 건만증이 심하시다니까 조심 또 조심 자 건초롤 7톤 문 청구서에요 음 롤케이크 저도 먹을 수 있어요 저 뒤에 공룡 지나간다 다음주 하율에 배달해준대요 건초 7톤에 공룡이 며칠만 먹일까요 브라키용은 주정 체중 23톤 소의 약 38배 소가 매일 30kg씩 먹으니까 그거를 추측해보면 브라키용은 매일 거의 1톤씩 먹지 7톤 그럼 7000kg을 일주일 게다가 하트마이크가 늘기도 했고 가능해 돈? 짱구는 사악한 박사를 찾아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초코비 맛있는 초코비를 받았습니다 건초롤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역시 연구원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고보니 이문의 안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가끔씩 이 마을에 사는 꼬맹이들이 모여있는 것 같더라고 어? 여기에 그럼 걔네 모여있나? 유라랑 칠수? 어? 어? 훈발놈이다 얜 뭐로 나오려나? 호니? 안녕? 난 로봇이야 화니? 주먹밥이라고 놀리지마 주먹밥 자기 별명 어떻게 알았어 근데 너 정말 로봇이야? 난 로봇을 아주 좋아해 그래서 나도 로봇이 됐어 왜 목소리를 짜증나지? 아무리 봐도 주먹밥인데 주먹밥이라고 놀리지마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공룡 배틀하면 놀고 있어 너도 할래? 공룡 배틀? 난 공룡이랑 싸우는 건 싫다고 실제로 싸우는 건 박사님이 만들어준 배틀형 로봇이야 진짜랑은 다르지만 엄청 실감나거든 박사님이라면 사악한 박사님? 그래 난 로봇을 엄청 좋아하니까 사악한 박사님도 엄청 좋아해 그분은 이 세상을 구하는 영혼이야 근데 왜 애들한테 로봇을 만들어주는 건데? 혹시 나중에 엄청난 돈을 달라고? 로봇을 만들어준 이유는 박사님도 나를 엄청 좋아하시기 때문이야 내 머리 모양이 맘에 쏙 드신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탈물이라서 그런가? 약간 그 박사님이? 넌 이름이 뭐야? 난 짱구야 난 환이야 만나서 반가워 혹시 공룡 배틀을 해보고 싶으면 한가운데 있는 상자를 살펴봐 그럼 다들 여기로 모일 거야 해볼까? 환자 환자 뭐야 소문이 이렇게 빠른데? 다들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애들 같아요 그렇구나 어떤 친구들인데 우리는 다 같이 떡잎마을을 지키고 있었어요 구호는 바로 떡잎마을 방범드 파이어 우리도 오잉의 평화를 지키고 있어 그리고 우리 구호는 오잉 방범드 파이어 파이어 그리고 우리 오잉 방범드는 여기서 싸울 때 사악한 박사가 만들 로봇들을 사용해 망가뜨리면 큰일이니까 신중하게 잘 다뤄야 해 나 오늘 좀 더빙 좀 치는데 약함 아니 보통거 어 뭐야 아 공룡으로 싸울 수 있는 거야 얘로 가자 출발 대행진 오 오잉 스타디움 배틀 시작 발톱으로 할 끼기 가자 아 졌다 존나 랜덤 레이지 하나보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힌트 찬스입니다 이걸로 할래 보아 오 쥐이 스피너텔 나이스 리얼 그냥 알려주네 힌트 부리로 쪼자 어 어 이거 한 번 질 때 말아 지네한테 힌트 주는 거 아니야 제법이네요 힌트 찬스입니다 어 이걸로 할래 어떤 걸로 할까나 모르겠어 이제 볼을 계속 낸다는 건가 아까 보르냈으니까 이번에 또 보르냈다 이거겠지 아 아 147 불효 조정 아 계속 보낸다고? 보호 세 번째임 진견소 아 흰트 찬스입니다 이걸로 할래 어 찌찌찌찌 어 어 패배 훈발놈이네 진짜 훈발놈이네 진짜 계속 내 제법인데요 아씨 아니 훈발놈 아니 훈발놈 내 초코 내 초코 아이고 안 해 안 할 거야 안 할래 아니 쟤 또 낸다 해서 내가 금방 잘하지 않았나? 아 아 필력보소 예쁜 무슨 무슨 꽃이 물속에서 흔들렸다 마치 노래 부른 것처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천 킬러는 몇 킬로그램이야 주먹밥이라 닮았지만 주먹밥이라고 하지 않아 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 다 알려줬었다고? 어렵네 난 역시 어른이라 어렵나봐 자세배가 꽤 귀엽게 생겼더라고 집 들어갈래 화장실에 시간 보내자 이게 시간을 보내는게 화장실 밖에 없나봐 느낌이 좀 큰거 쌌나본데 큰거 쌌나본데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 지금 한번 더 해볼게요 게임이 느낌의 스토리 보는건가봐 약간 짱구 스토리 좀 기대되는데요 그쵸 근데 스토리 보기 전에 시간을 보내는게 시간 보내는 방법을 모르겠네 체지밸 이런게 굳이 지금 피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잡았던걸 계속 잡거든요 짐 저기 무당벌레고 지나가는거 잡으면 계속 잡는거 밖에 없어서 이렇게 지나가라 저쪽으로 가서 보면 그냥 거기 가야겠다 여긴 아니네 아 기사나 쓸까 좋은생각 근데 기사도 업데이트가 되려나 모르겠네 아까 기사가 안써졌어서 아 나 근데 그게 없다 피 안 돼 나 쓰러진다 이렇게 쓰러질 수 밖에 없어 보니까 다니다보면 그쵸 또 쓰러졌다 ??? 좀 다 뻘짓으로 시간 보내는거 현실성이 있음 . . 도저기 어려워 신문서 1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바보 반대로 갔어야 되는데 나 전염 먹자고 불리겠다 저 왼쪽일 것 같은데 이거 여기다 여기 신문서 여기서 어 뭐야 미니언니다 안 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전 애들이랑 같이 공룡 배틀하고 놀았어요 그게 뭔데 그래 그런 장난감이 있어 공룡 놀이는 이제 좀 그만해 어차피 이 마을에는 진짜 떡하니 있잖아 어 흐른 시간 조사 가능이야 빨리 빠르게 해야겠다 빨리 흐르게 아 아 아 아 아 아 밤에는 밖에 나가면 안 말 말 왜냐면 이게 보니까 밤에도 할게 없어 밤에 하는게 아니라 어 뭐야 자기도 있네 뭐야 그냥 자는 것도 있었잖아 그냥 자는 거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뒤로 가기 하니까 잘까요 뜨는데? 난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채집을 안 해서 그런가? 뭔가 채집보다는 스토리 보는 게 재밌는데요? 스토리 중이라 그런가? 스토리 중이라 그런가 스토리 보는 게 더 재밌음 궁금해 여기 뒤에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아 벌써 이 게임 2시간 했어? 거짓말 아침 체조에 서메화 양이 참가합니다 오늘부터 환희도? 헉 왜 칠수만 유란하나? 상쾌한 하루가 시작된다 어제는 잊어라 깨우고 시작한 손으로 아 초콤이 소면 그냥 카드를 준다? 근데 카드 있어도 공용 안 할 거라서 싸움을 뭐야 대서가 나왔잖아 짤맞습니다 짱구야 오늘 토요일이라 일하러 안가니까 낮에도 같이 있을 수 있어 어디 갈까? 글쎄요 제가 아빠를 멋지게 안내해드릴게요 안대가 아니라 안내 아무튼 공룡이 있어서 위험하니까 여기저기 돌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건 그래요 그럼 딱 한군데만 짱구가 제일 좋아하는 1번으로 아빠를 데려가는 건 어때? 호이 호이 아 1등하면 케이블카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난이도 상관없이? 아 미친 이게 바로 제 마음속의 1번 미녀 누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짱구 아버님 짱구 이녀 이 녀석 니가 좋아하는 1번이란 이런 뜻이 아니라 불만이에요 불만은 없지만 말이야 음 재밌어 짱구 이런 성격에 누굴 닮은 거지? 아 죄송합니다 미친 엄마 있는데 그렇군 그렇군 여기 올 때까지 오이 역세대에 전혀 몰랐어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짱구 아빠는 예전 신문기사를 읽고 이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백희희 여왕에 대한 배인 알게 됐습니다 백희희? 고대의 이 나라에는 공룡을 부활시킨 수수께끼의 부족과 날뛰는 공룡들을 뛰어난 지혜로 막아낸 백희희 여왕이란 분이 있었답니다 그들은 두터운 배에 쌓인 존재였군 배에 쌓인 부족이 어떻게 공룡을 부활시킨 건가요? 타임머신? 아니면 다른 방법인가? 내가 필름을 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오 이 500년간인가? 백희희 여왕이 만든 성체는 2000년간에 비가 내려서 공룡이 생겼다 그런 영상을 봤고 또 어제 하필이면 이게 공룡 관련된지 몰랐어 나는 어? 백희희 여왕 얼굴 보인다 돌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돌이 사용됐는데 그 돌들을 어떤 방법으로 옮겼는지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지 그리고 기사에 나오는 백희희의 유적지가 그대로 이 마을이 되고 즉, 이 신문사도 백희희의 유적 안에 있는 거네 게다가 그 당시에 같은 곳에 지금도 높은 막루가 서있고 왜죠? 나도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한다네 옛날부터 그렇게 있었거든 성체가 뭐예요? 작은 성을 말하는 거야 난 네 이름을커녕 성도 몰라 할 때의 성이요 사람의 성이 아니라 건물이야 건물 백희희 성취에 가보고 싶어요 거기는 수문이 내려져 있을 때가 아니면 갈 수 없어 이 시기에는 수문이 올라가 있어서 당분간 거기에 가기는 어려울 거야 역 앞에 유적지에서 공룡의 뼈가 나온 것도 앞뒤가 딱딱 맞네 백희희 그럼 수문을 지금 내리러 가야되나 느낌에? 근데 수문은 당분간 내릴 수 없다고 하는 거니까 수문은 당분간 내릴 수 없다 했어 그럼 수문은 아닌 것 같고 어 주마바 먹는다 이 몸의 연구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술과 치신과학을 융합시킨 발맹폭을 만드는 것이다 고대 전라도의 백희희 전술을 생각해낸 게 타임머신과 공룡이다 훌륭해 간식을 먹고 싶은 모양입니다 어? 카레과자요? 망로에서 카레과자 해주래 아 이게 옮겨져 나 그냥 옮겨주나 얘? 나 카레과자 있었네? 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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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잘데기없어 내가 걸어갈걸 인정? 내 카레과자 헐 공룡 소리 빠르게 지나가기 누구보다 여기서 그냥 부를 수 있는 거야 카레가 없으면 아예 안 옮겨줘 젠장 너무 비싸잖아 이 택시비가 택시비 개 비싸 잠깐만 이쪽으로 가 수문으로 가려면 아 나 길 너무 어렵다 짱구 저만 길을 좀 헤매놔요 여기 게임할 때 길을 5여개인데 아니 길을 5여개 써봐봐 나 수문 못 찾고 있잖아 지금 그쵸 대부분 길을 쳐 이게 약간 아쉽다 길이 좀 너무 어려운 게 수문이 아마 저 끝에 있을 텐데 그리고 나중에 다음날에 카드로 싸워보죠 1등 해버려서 초코비 한번 깔까 여기가 수문이었나 여기다 혹시 안됨 수문 없음 수문 안되니까 그냥 내려가서 그냥 고추 이런 것도 따지마 그냥 귀찮으니까 밑에였나 위였나 여기다 어 여기 공룡 싸움이나 좀 한판 하자 한다 제대로 해볼게요 2배 얘로 이길까 그냥 브라키용으로 근데 얘가 공격력이 더 세기네 얘로 해야겠다 출발 개행진 아 된날 1등 해야 된다고요? 일단 싸운 김에 하지 발톱브라키 발톱브라키 아 무성부 무승부 룰렛 어 뭐야 승리 아니 승리했어 걔 운빨 망겜 택탱 힌트 찬스입니다 이걸로 할래 어떤걸로 할까나 너 아까 빠냈잖아 승부 이제 찌 찌 계속 낸다는거지 너 찌 계속 낸다는거지 지금 나 주먹 낸다 했다 나이스 한판 금 IDs 고 아 또 이겼어 미치 군발명 컷 나 퍼펙트야 퍼펙트 퍼펙트 싫어요? 아니 나 안할건데 어? 갑자기 떡잎마을로 보내버리네? 자기 이겼다고? 벌써부터 쓸쓸하다 그래 이것으로 이사 나 내일부터 떡잎방법대로 간다는데? 스토리 끝이야? 주먹밥 먹기 됐다 나 여기에 갇힌다 했는데 다음날로 넘기는 방법은 아니 아 이게 그냥 다음날로 넘기는 방법이 없구나 솔직히 말하면 이 게임 소리만 보고 싶긴 해 지금 나만 그러니? 됐다 쓰러져 쓰러져서 시간을 보낸 수밖에 내 생활이 시간 빨리 흐르게 하려면 그냥 쓰러지는 수밖에 없다 야 설정 조작설마고 설정 어딨지? 설정 뭐야 돌릴 수 있네 짱구 귀여워 짱구 와이 아 여기 들어가서 설정이 있구나 아 순식간 됐다 빠르게 흐르게 합시다 오님 할게 없어 채집 안하니까 오님 할게 없어 할거 없어 밥 먹게 해줘 와 와 시간 빨리 흐르긴 한다 위에 화목 변하네 벌써 밤임 이제 먹자고 할 때 밤 나가면 아직? 아 아직 밤 들려면은 안됐구나 게임이 조금 아쉽긴 하네 시간 좀 빠르게 흐르기 했으면 좋겠는데 그쵸? 아 밥 먹자 한다 이 게임 스토리만 보려면은 몇 시간 정도 걸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나 스토리 존나 궁금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공룡을 출현시킨거지? 거의 짱구 극찬판급인데? 말도 안돼 같이 Evan 응 안나가 오님 진짜 아이돌 근데 밤에 뭘 해야해 이게? 약간 좀 나 할게 없어 밤에 채집 안하니까 가민이 세워 둬야 되나? 원래 밤일을 한다고요? 밤일 어디서? 난 밤일이라는 걸 배워본 적 없는데 여기서 밤일 하는 거 아님? DJ 배달, 배달 알바 하고 싶은데 배달이 아직 안 떠서 그런가? 안 떴쓰 이제 시간 다 된다 이게 배달 알바 뜨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됐나봐요 이거 안 들어가지네 근데 왜 안 가져 시간아 가라 오 뭐야 갑자기야 나 도둑인 줄 알았어 도둑인 줄 채집할 수 있는데 길에 있는 거 채집 가능 근데 지금 돈이 필요한 건 아니어서 굳이 왜 채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초반엔 채집을 좀 했거든요 돈을 버느라 근데 굳이? 아 또 아침 진장 이제 짱구 덕분에 그래도 몸을 움직이네? 이거 내 생각에 어린이 게임이라 어린이들 게임하다가 체조하라고 넣은 거 같애 어린이들 체조하라고 게임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인정? 그거 말고 재밌는 사진 들어간 기사가 있어서 갖고 왔네 뭔데요? 헉? 이것 보기에 벽화의 백희 여왕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누가 닮지 않았나? 라라예요 오! 지차네? 그 벽화 나도 알고 있어 여왕을 닮았다는 애가 기쁘긴 하지만 그냥 우연히 닮았을 뿐이잖아 나를? 네가 아니라 백희 여왕 야 라라랑 똑같이 생겼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잉에 온 지 일주일 짱구레 가족들이 떡잎마을로 돌아갈 일요일이 됐습니다 맞다 일주일만 있다가 간다 했잖아 생각해보니까 오? 진짜 오잉스럽네 진짜 간다고? 내가 여기서 2년 후에 약속을 지키기 전에는 안 갈 거예요 라고 고집을 부리는 짱구 하지만 아무리 때를 써도 혼자 남을 수는 없지요 그럼 늘 쓰던 카메라로 기념 촬영해요 자 시작 공룡 때문에 열차 망가지는 거 아님? 오! 그 무려 비밀연구소의 사악한 박사는 의욕 만만 또 그 부끄러운 춤을 추려는 것 같습니다 공룡 또? 연구소 벽에는 지난주에 옆에 어머님인가 봐 어머나 얼굴 똑따 도와 도와 지리 지리 되고 마음속에 덤리며 누가 너 누가너 누가너 누가라 타이머신이라 뭐가 나타나는 걸까요? 박사의 생각이 공중에서 눈에 보이면서 타임머신으로 빨려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다. 간다! 액션 핀! 비비비! 어? 어? 다시 소환인가? 어! 저.. 어! 뭐야! 미친 시라! 헐! 계속 반복이야? 왜 이래 어색하지 말투가? 신영만? 헐! 이거 첫 부분이잖아요. 완전! 로요일 보는 것 같다고? 어! 짱구 똑똑하다! 짱구는 지난주 월요일에 이 마을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헉! 멘트 똑같애! 아니! 아! 아! 왔다! 왔다! 왔어요! 짱구네 가족이 왔어요! 드디어 도착했네! 요요야! 이게 얼마만이니? 안녕하세요! 신세점 지겠습니다! 현만씨도 오랜만이에요! 이걸 막아야 되나봐! 반복되는 걸! 완전 똑같은데? 이른바 죽 맛있다! 죽마 고우! 어렸을 때 진짜 박스가 짱구로 헤어지기 싫은거 아님 이거? 라라야! 너무 똑같은데? 정말 많이 컸지! 자고 나면 쑥이 된다고? 원숭이가 먹고 자람된거? 원숭이가 아니라 곰! 어! 공룡은 있어! 이게 좀 다르네! 공룡이 있어서 처음부터 쿵쾅거리네! 그래요 이 세계는 지난주 월요일과는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미녀누나랑 데이트해야지 부리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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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시작된 새로운 일주일! 짱구야! 힘내려! 미녀 누나랑 무사히 데이트할 수 있는 그날까지! 데이터 하는 게 목표긴 한가 보다 어 10만원 똑같아 힌둘이다 메뉴가 다르네 요즘 땅에 손님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야 공룡 덕분에 관광객은 늘었는데 우리 식당이 이것도 아는 대표 메뉴가 없거든 아무래도 뭔가 좀 부족해 계속 다 같이 새로운 메뉴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도 바닥 났어 누가 힌트가 될 만한 거라도 찾아줬다면 좋을 텐데 그럼 이 짱구 점장님이 생각한 신메뉴를 발표하죠 초코비를 넣은 초코비 데이트는 따놓은 당상 나 원 참 그건 그냥 초코비잖아 그럼 초코비에 또 초코비를 넣은 초코비 아니면 초코비에 초코비를 넣고 또 초코비를 넣은 초코비 아니면 짱구는 초코비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신메뉴에 힌트가 될 만한 걸 찾아준다면 초코비를 줄게 좋은 기회니까 잘 생각해보렴 오이 호이 저거 호이 호이 뭐였더라 아이디어를 내게 된 짱구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요? 좀 이래 좋았어 오늘부터 내가 이 식당의 점장님이다 그건 너무 오바하는 것 같은데요? 저 약간 그 뭐야 성대모도 잘한 것 같잖아요 좀 치는데 오늘? 쭈 호 호이 이거였나? 짱구?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힌트가 뭘까? 힌트 좀 찾아야겠는데 이제 팜이 해야겠는데 뭐지? 어? 아 이거 그거잖아 저번주에 봤던 거 자 얘들아 엄마 누가 왔어요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 똑같은 멘트인데? 혹시 기억나니? 공룡의 뼈 여름방학이라서 우리 애들 멘트 똑같고 그럼 왈라 역시 그래 지난번이랑 똑같다 짱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짱구는 기억을 왜 안 잃냐? 그나저나 이렇게 명주실 아줌마의 책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린 시절에 지금은 돌아가신 엄마가 밤마다 책을 읽어주셨던 게 생각난다니까 행복했던 그때의 기억이 그러고 보니 어떤 책에 멋진 이야기가 쓰여있었어 전라도에 내려온 이야기 그 그림책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내가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짱구? 그때는 엄마가 매일 밤 읽어주셨는데 그는 매우 이기적인 스테고사우루스였습니다 어? 짱구 엄마가 맨날 온다고 했잖아 손님 하루에 몇 번이고 그 사람이 일모인가봐 만나봐 수상한 아저씨 아니거든 아주 수상한 아저씨 아니야 여기여기에서 만났던 영모아 아저씨잖아 아 짱구야 앞으로 잘 부탁한다 영모아 아저씨였어 웅인줄 인정 포켓몬스 웅이 같았어 expectamos 칫관 안가지고 haya urers 연기 연기 막 이 프리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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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覧 toi 결과 선박해 이즈 인지 비니봉이랑 뭔가... 그거 같은데? 성격도 비슷할까? 또 만나자. 진짜 또 만났죠? 슈퍼 신문 기자가 되어 데이터 하자. 신메뉴를 생각해야 되는데. 신메뉴의 휴대전화. 신메뉴의 휴대전화. 자. 저장한다. 나 오늘 체조 쓸게 님도요? 어디? 아 저 책 읽어주는 사람인건가? 시작된다 언제나 잊어라 예, 지도, 쓰다 빙글빙글 돌고 돌아하라 요새 아 저분이었구나 책 읽어주는 사람 저 그 아 생각 없겠습니다 솔직히 생선 맛있겠다 인정? 아침은 제발 시원해서 좋지? 여기 와서 처음 먹는 아침식사 난 처음 먹는거 아닌데 짱구야 그 순서에서 밥먹은거 아냐? 진짠데 이거 많이 먹었는데 어? 삼봉씨는? 새로운 사람이 한명 나타났어요 아니 새싹둥이야? 어라? 얜 누구지? 머리 왜이러? 똑같다 1봉, 2봉, 3봉인가 봐 요요씨의 백간의 식당은 참 좋은 곳이지 늘 바람도 솔솔 불어오고 낮에 여기서 일해 한가할 때 이 가게에서 책 읽는걸 좋아하거든 이 사람은 알바네 내 이름은 신짱구 다섯살 어서와요 이번주까지 여행하는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근데 공룡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다들 걱정돼서 일찍 돌아왔어요 좀 더 느긋하게 시도해도 되는데 빨리 돌아와서 식당을 돕는게 낫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다시 식당에 나와줘요 네 그럴게요 형 미쳤나봐 형 이거 알 수 있어요? 부리부리 부리부리 연습해서 다음에 할게 오늘 좀 한가한데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 산책도 하고 공책도 해요 그럼 난 집에 가서 짐을 들고 올테니까 안개샘 스토어 앞에서 만나자 칼의 가게 바로 옆이야 공룡에게 밟히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되도록 길 가장자리로 걸어와야 한다 오호 뭐옹 어? 식 그 안개샘 스토어가 형! 기다려요 여긴데 이쪽에 어? 이거 맞지 않나? 저기 있다 어떻게 어떻게 어? 여기 또 또 말건다 똑같다 나 빼고 나 기억을 잃었어 꼬맹이 드디어 왔구나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되는데 원래 여기부터 강가로 쭉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알아? 오이 어? 소 소 쫓아주나? 아 근데 소가 길을 밟고 있어서 지나갈 수 없지 뭐야 이걸로 보존한다고? 쓸데없는 소리였네 브라키용 데일드 다 도망가나? 아 얘 도망갔어 저 공룡소리 한방에 소들이 다 도망쳤어 얘를 제법인데 제법인데요 이제 소들은 문제 없어 여기는 산 아래 목장이란 곳이야 즉 어딘가에는 산이 목장도 있다가 말이지 제법인데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위와 아래 땅과 하늘 물과 불처럼 두 개가 한 쌍을 이루고 있어 그럼 다음엔 케이블카 여기서 만나자 어 케이블카 뭐 나오나보다 헉 여기 못 건너네 그리고 증감다리가 물이 있어서 어 건너네 뭐야 너무 쉽게 건너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낚시 하지말고 점프 여기로 가면 뭔데 오 잠시만요 낚시 뭐있다 미꾸라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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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꾸라지 미꾸라지 잡아라 안돼 낚시말고 와 미친거 아니야? 나이스 귀뚜라미같은거 같은데 어 뭐야 어 이쪽으로 가니까 바로 만났네 케이블카 여기다 그냥 온거였는데 케이블카 여기였어 여기가 케이블카의 역 앞 정류장이야 여기에서 곤돌라를 타고 오이장 정상까지 한번에 갈 수 있단다 맵이 엄청 넓어요 물론이지 그리고 이것도 역 앞 정류장과 산 꼭대기 정류장 이 두개가 한 쌍이야 굉장하지 않니? 다음은 기체역이야 아 근데 뒤에 더빙같은거 엄청 잘 되어있다 지금은 케이블카 여깁니다 그럼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 여기서 광주 가는 기체가 출발하거든 그럼 마지막으로 두개가 한 쌍 이런걸 소개할게 뭐야 야 쌍둥이인가봐 봐봐 어때? 얼굴이 똑같지? 부리부리 부리부리 와 새 쌍둥이 많네 하지만 진짜 실력자는 뭐야 못읽었어 두번이라는 일 세번도 일어나는 법 진일봉입니다 진이봉입니다 김삼봉입니다 말거면 되나? 안녕 날씨가 참 좋구나 이 주변은 산 위에 구름이 걸려있지 않으면 한동안 청전이 계속되지 경청패션 청천이야 청천 맑은 하늘이란 뜻이지 지금 하늘이 딱 그렇잖아 그러고보니 요즘 공룡이 철기를 다 먹어버렸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완전 헛소문이야 그런 소문은 철도원이 내가 봤을때 그야말로 청천별력 같은 일이야 사실 우리는 새 쌍둥이야 많이 놀랐어? 야 저쪽이 오른쪽은 뭐지? 안 가지네 이쪽은 그냥 가는 길일거고 그쵸? 어? 진짜네? 진짜 사라졌네 수란 그 중 스팸 스팸 시스템 그린 안 가진다 아직 어 탁이 있다 아 언젠간 탈 수 있을까네 아직 안되네요 잠깐만 여기 뭐 있어 아 뭐야 어디갔어 젠장 안돼 쓰러졌다 쓰러질 때 부흥은 너무 비장아 심지어 저 뒤에 언니는 신경도 안쓴 애기 좀 쓰고 부리부리 성인 알려주자니 지금 산책에 산책하자 소를 내쫓았다 지나갈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 뱀장어 여치 잡았고 자세히 적자 원 투 쓰리 브라더스 공룡이 나쁜 소문은 잘못된 것이다 확인 여기 운동화도 그대로 있겠네 어 밤 됐다 근데 운동화는 누구거지? 궁금하기도 하네 낚시 좀 할까? 낚시하고 박사 쪽에 가보자 한번 잡아 처음 보는 거네 어 된다 한번 해본거는 아주 쉽게 하네요 숨은 되려나? 숨은 아직 안되네 잠깐만 나 저거 봤어 널로와 아 뭐야 박사님이다 안돼 난 벌레 잡으려 했는데 잘 먹겠 역시 누가 보더라도 잘 어울리는 한상인 커플란 말이지 누구랑 누가? 너랑 삼봉씨 말이야 뭐야? 말도 안돼 그런 일은 절대 절대로 있을 수 없어 그렇게까지 질색깐 필요는 없잖아 언니 지금 그 말 무슨 뜻이야? 뭐야 무슨 뜻이냐니까 그 사람한테 네 마음을 전했어? 음 음 기 막혀 왜 이 점에서 이렇게까지 숙소하는 건데요 오늘의 피로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밤에는 가자 아 이거 일개도 쓰고? 산천어 러그러그 같은데 산봉씨랑 어 잘해 할거 없나보다 어 뭐야 라라가 재워준다고? 라라가 재워주는데? 라라가 재워주는데 뭐야 이거 저장한다 저장하기 마을로 돌아온 진산봉씨가 오늘부터 아침체조에 참가합니다 코로나 땀돼 짱 Aberdeen 짱 aberdeen 쏭 бок 멋져 떳뼈 둘 셋 쌀 세 그래서 힌둥이도 하더라고 이거 일본어랬으면 이따다키마스 그래 담고나서 먹을때 일본어 패치 큰일났어 강해에서 무슨일 있었나봐 뭐? 강해에서? 공룡이 구해줬다 영구다 공룡이 구해줬다 미친 영구다 영구야 괜찮아? 브라키옹인가 브라키옹 이랑 어렵다 브라키옹이 구해줘서 다행이었어 응 진짜 진짜 다행이야 브라키옹 고마워 고마워 공룡 너무 착한데 누가 웃으면 또 퍼뜨리냐 인정? 짱구 재밌냐고요? 솔직히 스토리가 재미있으면 그냥 플레이하는게 별로 없긴함 이거 그냥 스토리게임인거 같은데 제 이름은 신짱구에요 난 영구여 난 영구여 제 이름은 신짱구여 그쵸? 민거 왕 equal 멘로 돌 갖다줘야될거같은 느낌 어 낚시 되겠는데? 낚시 낚시 왜냐면 이게 약간 게임이 단점이 좀 있음 뭐냐면 납이 너무 넓어요 납이 간단하지가 않아 그리고 빨리빨리 하루를 넘길 수 없는거 그게 조금 그런듯? 그거 말고는 괜찮은데 그 두개 빼고는? 스토리가 지금 엄청 흥미진진하거든요 지금? 스토리 개재미있어 나만 재밌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개재미있는데요? 아 이거 스위치 게임입니다 맹구 평소랑 똑같이 가만히 서있네 영구 영구 맹구 아니죠? 영구죠? 오 뭐야 나 아침에 처음 봐 야 나 순간 좀 무서웠다 그냥 기칼 생각났음 순간 아 뭐야 표정이 왜이래? 누나 뭐해? 옛날에 엄마가 읽어주는 그림책 때 생각하고 있었어 그 책 어디다 뒀더라? 그나저나 짱구야 신메뉴 힌트는 열심히 찾고 있어? 맞아 작고 있는 균이야 난 이제명물이 수박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수박? 수박이 들어가면 맞다 신메뉴 수박 알았어 수박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이지 뭐야 왜 나와 계시죠? 그대와는 예전에 어디서가 만난 적이 있어 저도 그대와는 예전에 여기서 몇 번이나 만났어요 정신줄 났을 땐 매운 카레가 직빵 몇 번이나? 그게 정말이오? 정말이예요 그럼 소인의 고민을 알고 있을까? 오랫동안 연구해온 새로운 카레가 너무 매워서 아무도 먹을 수가 없소이다 그래서 저도 골치 안파요 어찌 이런 일이 너무 매워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카레를 먹을 수 없다는 은둔술씨의 고민 이 고민이 언젠가 이 마을의 공룡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계기가 진짜요? 말도 안 돼 이때만 해도 아직 아무도 모르는 모양이에요 진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한글에 엄청 잘 됐어요 리얼 이쪽으로 갈 수는 없네 수박도 그냥 쌀 수 있나? 파나? 아 종류장에서는 이렇게 못 가니까 여긴 뭐지? 아 여기가 서쪽이구나 그럼 여기는? 어? 기차 미치네 건널목 경보는 울리고 있어요 헐 가면 안 된대 왜 가면 안 되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헐 저기 벌이야 아 벌 지나갔다 벌은 못 잡는 건가 보다 아 술도 다잉 폴 철푸덕 옛날에 어릴 때 닌텐도 디스인가? 짱고로 색칠해서 하는 게임 있었는데 그거 개 재밌었는데 인정? 그 게임 개 재밌었어 야채 가게를 내가 가고 싶거든요 그 야채 가게란다 어 치과하지? 안 가지겠지? 짱 야채 가게가 아니라 밭 밭으로 가자 밭 그림 그리는 게 진짜 재밌었음 터치로 근데 이제 방송용을 좀 아쉬운 거는 터치 게임을 못해 방송할 때는 밭 이쪽 아닌가? 아이씨 밭 어디야 집 오라고? 아침에 빨리 다녀야겠다 저녁이 개빨라 빠르게 해 놔가지고 라라는 볼 때마다 어쩜 그렇게 잘 모니? 쟤 알고 보니까 백뇨용가 백키키인가 걔 여기 있잖아 전설 신문 걔 아니야 라라? 키가 얼마 정도지? 몰라요? 예전에 만났을 때는 우리 짱구랑 비슷했었는데 그건 그래 옛날엔 몽골이 손이 안 닿아서 받침대를 썼을 정도니까 혹시 짱구도 아직 몽골이 손이 안 닿으려나? 어? 몽골이 뭐 주려나 보다 받침대 준대 이렇게 해서 짱구는 짱구야 잘됐구나 고맙습니다 람쥐 람쥐 아 아 어떤 냄새도 아빠 받냄새는 못 당하죠 평소에 늘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결혼하면 이런 가정을 뿌리고 싶다 막걸리라면 3일에 한 항아리는 마실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요요를 위해 일하지 않는 시간에 요요와 상봉을 만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짱구 아빠와 짱구 근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짱구야 너라면 어떻게 할래? 음 음 내가 해야되나? 밤에는 밖에 말 말 잠깐만 저거 말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삼봉신이 낮에만 도와주기 때문에 밤엔 여기 없어 아가씨 외로우신가요? 아 아니야 말도 안 돼 하나도 외로우지 않거든 말도 안 돼 하나도 외로우지 않거든 깜짝 놀랐네 근데 삼봉신은 가끔 밤에 여기서 배달을 시켜서 매출을 올려주기도 해 어? 배달을 해주나 보다 그럼 잠시 여기서 심부름에 대한 평가를 들어 봅시다 심부름을 하나 끝내면 별이 하나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현재 별은 4개 생각보다 제법인걸? 아 지금은 아닌가보네 와 밤에 물소리가 달라 아 아 알았어 밤에 가지 말래 무섭긴 하다 아 자매의방 가볼걸 어? 신문 다쳤네? 집가서 2층 가자 발판 2층 갈 수 있대요 자매방 오히려 구해줬다 설탕을 좀 넣으면 될텐데 설탕 사줘야되나? 방귀와 함께 김 속으로 사라졌다 라라가 재워주는게 이상하지 않아? 어? 왜 보여주지? 헐 트리케라톱스였나? 헐 얘 주나 유명한 공룡인데 좀 닫혀있네 제일은 뭐지? 어머나 사악한 박사가 또 새로운 공룡을 이 세계로 불러들인 것 같아요 수공 막아주나? 아 스테고사우루스구나 트리케라톱스는 뭐지? 머리 비어있는 앤가? 이러다가 진짜 티라노사우루스 부를 것 같은데 느낌이 근데 재밌어 스토리 아 아 뿌리는게 트리케라톱스임? 영구 온다 영구 5 2 4 3 2 2 3 2 2 3 옛날엔 공룡 다 잘 알았는데 늙으니까 공룡 이름 다 까먹었다 아 그렇지 어젯밤에 나타난 스테고사우루스를 뭐라 부를지 정해야 하는데 짱부야 넌 그 공룡을 뭐라 부를거야? 스테고 스테고 귀엽다 요즘 며칠째 TV뉴스만 틀었다 하면 온통 공룡에 대한 나쁜 얘기만 흘러나와서 짜증난다니까 공평한게 좋은 점도 다루어졌으면 좋을텐데 이대로 있으면 공룡의 경주 뭐? 공룡의 경주에 체포된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더군 짱부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이웃의 사는 칠수와 유라가 있었습니다 있잖아 짱부야 넌 공룡이 돼 어떻게 생각해? 공룡은 착하고 얌전한데 요즘 완전히 악당 취급을 당하고 있어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공룡이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 칠수와 유라는 악당 취급을 받는 가여운 공룡을 돕기 위해 아이들이 공룡과 같이 마을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공룡들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절친 퍼레이드를 생각해냈습니다 절친 퍼레이드 짱부야 너도 도와줄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가 일치단결해야 돼 김치단결? 그럼 일단 다같이 씹는 거 봐 씹는 거 떡잎 방법인데 누구누구랑 똑같네 안개스토 앞에서 모이자 짱부야 너도 빨리 와 씹는 거 보소 안개스토 여기였어 안개스토은 이제 외웠다고 아아 진정아 진정 옆으로 붙어서 진짜 모였다 떡잎 방법때 떡잎이 아니라 머리 연꽃 방법대로 해야 되나? 좋아 이제 다들 모였군 그럼 오늘의 계획을 발표하겠다 공룡 3마리를 모두 여기로 모아서 우리랑 같이 살좋게 행진하는 거야 포레이드네 근데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처음에 온 2마리 얌전하니까 우리 말 들어주겠지만 어젯밤에 갑자기 나타난 스태공이 문제야 문제야 아 성대모사 힘들어 어 왔다 왔다 스태공 저 녀석 등이 빨갛게 부었어 아 아프다 했잖아 내가 등이 이상하다 했잖아 뿔 네 그래요 아무리 달래도 저희만 계속 우리말 듣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떡하면 좋지? 부키를 가라앉히는데 냉찐지 말한 게 없소 그러면 상태가 좋아질 거요 매운 칼을 먹었을 때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소 물? 그럼 이렇게 하자 수분으로 데려가는 거야 환이랑 짱구는 스태공한테 물을 뿌려서 좀 진정되고 나면 다시 이쪽을 데려와 그리고 나머지는 유라는 브라키옹 연구는 하트 마크를 맡아줘 니는 칠수 니는 뭐해? 둘 다 얌전하니까 혼자서도 괜찮을 거야 칠수 넌? 난 너희들한테 지시는 사람이니까 좀 여기서 대기할게 뭐? 그건 너무 치사하잖아 공룡이 무서워서 그래? 그런 거 아니거든? 좋아 그럼 나도 짱구랑 하니랑 같이 가서 스태공을 데려올게 그러..그러면 됐지? 납득 등에 물을 뿌린다고? 목욕장에라도 넣게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저길 봐 튼튼다리다 저건 스토교라서 다리 위에서 물을 퍼올릴 수 있어 저쪽으로 공룡을 유인해서 물을 뿌리면 돼 헤헤 나도 방금 똑같은 생각을 했어 과연 그럴까? 그럼 작전 기시! 유라랑 연구는 맡은 공룡들을 잘 챙겨 이쪽팀은 일단 스톱은 앞에서 모이자 다들 빨리 와야해 그럼 고인 방범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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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조치 쟤를 유인을 먼저 해야 되나? 아닌데 그냥 수문으로 먼저 가면 되지 않으려나? 아 저쪽 어떻게 가지? 아 유인 그냥 하면 되나보다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짱구야 아 근데 후니 목소리 왜 이렇게 싫지나 짜증나게 어루한테 부탁해서 숨을 내려달라 했어 이제 튼튼다리에 물 흐르고 있을 거야 많이 다쳤다 잘 들어 짱구는 여기에서 스태공이 관심을 끌어서 튼튼다리 밑까지 녀석을 유인해줘 나랑 차 안전하지 않을래? 짱구야 그렇게 유인한 거 아니거든?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 응 위치 본다고? 말도 안 돼 부리 부리 아닌가 저러는 건데? 리얼? 미친미칭 아니냐고 됐다 짱구 눈알봐 등이 빨갛게 부었던게 와 뭐야 나왔다 다 나왔어 수요일 아침 이제 퍼레이드한다 퍼레이드 침묵 퍼레이드 공룡 퍼레이드 아 절친 퍼레이드 침묵이래 침묵이래 연구 모습이 좀 다른데 그럼 공룡 퍼레이드 종목 퍼레이드 침묵 오오오오 기사 나겠는데 아니 거의 엔딩 같은데 스토리상은 여기서 친해지고 여기서 더 좋은 뭐가 나온다고 박사 어떻게 하면 이제 끝인건가 이제 공룡 인식 개선하고 그 다음 박사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제 끝일거 같은데 뭔게임냐고 스토리게임이여 나도 모르고 헉? 왜 다들 이 몸의 공룡들을 무사하지 않는거야 야망이 가로막힌 사악한 박사는 한층 더욱 음료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몸을 방해하는 녀석들을 혼내줄만한 방법이 없을까 어쨌든 주먹밥 먹으면서 생각해보자 주먹밥 쿡냐 좋아하네 그럼 다들 해산 지금 이 상황이 만약 드라마라면 이런 녀석이 흘러나올만한 장면이지 신문사 아르바이트 생이자 대학생인 미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캡을 좋아합니다 헉! 항상 캡이 뒤에 몸을 숨긴채 캡의 모습을 눈으로 줬는 가련한 미녀 캡의 일거일 수일투족을 남불로 응원하면서 신문사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이렇게 말이야 누나 혹시 잠복중인 영웅사에요? 야아!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범인이 도망쳐요 간 떨어진 줄 알았잖아 만약 지금 이 상황이 드라마라면 이런 세상이 흘러나올만한 장면이지 등지에 살며시 다가오는 수상한 그림자 과연 그 정체는? 제 이름은 신짱고 다섯살이에요 난 한미녀야 대학생인데 어? 이거 인사 이제 하는거구나 얘 기억 잃었잖아 집에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돌려져서 다시 왔다는거야? 네!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이에요 말한다 짜구야! 난 네 말 믿어 그리고 나랑 약속했다는 것도 사실일거야 만약 네 힘으로 이 신문사를 다시 옛날처럼 크게 만들어준다면 약속한대로 너랑 데이트해줄게 내 인생 첫 데이트의 예행연습 의 약속 제2탄 이런이런 기왕손님 행차하셨군 몇번이나 왔던 것 같은데요 짱구는 좋은 카메라 갖고 있었구나 헉! 아 진짜 무서워 왜라 반복해 이렇게 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짱구는 영광스런 어린이 기자로 임명됐습니다 용돈 준다는거 똑같애 용돈 준다 내일 tv에 나올까? 물을 끼워주면 괜찮을까? 퍼레이드다 몰래 바라보는 미녀 또 기자로 임명받았다 또 기자 지역 봉사로 강을 깨끗하게 뭐 바뀐 건 없네요 야 몰래 쳐다보는 거 미녀 나가서 집으로 가서 그거 해보죠 그 자매방 가보죠 아 수박도 하나 사왔어야 되는데 일단은 체력이 별로 없어서 자매방부터 갈게요 어이씨 뭐야 집에 오자마자 오히려 좋아 어차피 여기 부리부릴 너무 많이 하고 다녔나 2층 자매방 가보자 자매방 여기 있다 오 뭐야 오예예 군청 홈반디 아 오 오 그냥 여기는 근데 연구 이런 건 건가 뭐야 들어온 보람이 없는데 네 빨간색 파가 체력이에요 책이 있었다 그러게 얘 가방이 별로 안 크다 이제 곧 전염 먹어야 될 텐데 아 그래도 한번 나가서 상점 갔다 와보자 우리 부링 우리 부링 우리 부링 아 여기 여기 아니야 저 뒤로 갔어야 됐던 것 같은데 상점 아이씨 밥 먹으래 쟤 밥 먹을 시간이 바로 되긴 했었어 밤에 먹자 밤에 상점 갑시다 수박 파는 잔 보자 소박이 오늘 공룡버레이드는 참 좋았어 피스폴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다구나 피스폴이 뭐예요 행복하다는 뜻이야 뭐예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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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박사? 아이씨 어머나 누가 밖에 와있는 것 같아요 짱구가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는 사악한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온 걸까요? 뭐 딱히 볼일이라고 할 것 까지 없는데 네 이야기를 진작에 듣고 싶어졌다 거짓말 냄새가 폴플라네요 사람을 의심하긴 이 몸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좀 이상한 사람인 건 틀림없으니까 조심하시길 잠시 후 이 마을의 생활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짱구는 미녀누나에 관한 것 아빠의 양말 램프가 여전히 지독하다는 것 그리고 떡잎마을 친구들과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 등을 말했어요 그거 참 흥미롭군 왜 친구들과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그것도 이 마을에 많이 있는거지? 그래서 저도 골치 아파요 실은 이 몸도 진작에 알아차린게 있다 고대에서 이쪽으로 오는 공룡들은 전부 이 몸에 어렸을 때 읽었던 그림책이 있었던 녀석들 뿐이지 그나저나 오늘 밤은 저그 전체를 알기 위해 염탐하러 왔을 뿐인데 이렇게 흥미로운 얘기를 잔뜩 들을 줄이야? 사악한 박사는 짱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조금씩 조금씩 거리를 좁히며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짱구도 몹시 즐거워 보이네요 이대로 거대한 사건을 휘말리지 않고 왠지 사건에 휘말리나보다 요즘 낮에는 계속 빨간 배치가 있는 공원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거기로 놀러오렴 또 재밌는 얘기 들려주마 수상한데 어? 여기 있다 지금 배달 부탁하고 싶은데 요일식이 전해주겠니?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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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줘야지 이게 배달 알바구나 오케 근데 나 어차피 상점부터 가야됨 쏘리 거점이 설탕 안 팔아요? 소박도 안 판다구요? 이거 내 생각에 이거 설탕 이거 소박을 키워야되나 봐 뭐야 하나도 재미없거든 안된다 이거 가자 배달이나 하자 배달이나 집에 데리러 왔나보다 헉! 나 배달하러 왔는데 늘 수상적은 짱구야 좋은 꿈꿔 라면 배달했어야 했는데 저거 배달해도 어차피 그거래요 돈버는거라던데 돈버는거라던데 와 11일째요 또다시 세상에나 그 스테고사우루스가 참가하나 공룡체조 확인 공룡체조 시작됐네 쟤는 잊어라 함께 심호흡 둘 셋 네 네 네 네 네 네 오늘 비밀장소에서 비밀 대회가 있어요 어 이거인가 보다 케이블가 열리는거 이거 공룡싸움 오케이 근데 공룡싸움 한 날인가 봐 가자 아 여기 치과는 안 가질텐데 빨리 가자 내가 왔다 여기 있다 비밀대회 오늘 간다 뜨자 박사 만들어줬다고? 연구도 한다 스테공 사용할 수 있게 됐다 4명과 싸워서 끝까지 음blic한 파이phy 오우와 콘탑 로봇이다 아 쟤 HP 왜이리 높음 이걸로 야 لكن 출발 대행진 아 되려나? 저도 계속 할 수 있나? 소리로 나이스! 미쳤다 대기 집사 또 또 또 주먹 미쳤는데? 이게 랜덤일텐데 또 또 또 그냥 승부! 이제 한 번은 맞아야 됨 힌트 없어? 힌트 없네? 아이씨 롤링 플래시 간다 아 SP 공격이 어차피 안나 이게 안보여지는건가? 이거 얼마나 잘지? 제발 와 미쳤는데? 가위? 주먹 쓰면 되겠다 나이스 이겼다 아니 한 번 더 해야되는데? 나 스페셜 찰거 같은데 그래도 나 스페셜 찰거 같은데 그래도 찼다 스페셜 이거 내 이겼다 이거 이겼다 이겼다 미쳤다 나이스 한 번 안거는 못 내보내겠지? 와 3판 더 남았어 풀피로 다시 출전 가능한가 이거? 헐 뭐야 왜 얘로 계속해 아 그럼 로봇으로 할걸 얘 체력 개 작은데 히트마이크 하트마이크 그냥 바로 센거로 해 그냥 내 이제 공격률 약할걸? 왜 힌트 안줘 자 승부 이겼다 제발 힌트를 안주네 아 쟤 SP 공격이야 죽었다 이거 아니네 이걸? 아 시발 제발 안주었다 아 이건데 이거 높이 작은거 있어 인정? 이거 캐릭터 선정이 잘못 나는 판마다 다른거 할수 있는줄 4연승 해야되나? 아 다시 아니 또 할거야 꺼져 이길 때까지 할거야 오케이? 내 생각에 체력 많은 얘로 하는게 맞다 그냥 아 얘도 브라키용도 센데 브라키용이랑 스테공중에 뭐 할까요? 스테공이가 체력 많긴 한데 근데 사실 힌트 준 힌트 두번째부터는 안줘서 체력 많은게 더 2등인거 같은데 아까 후니부터는 안주던데 힌트 아 나 지금 자세 흐트러진다 흐트러진 자세랑 나 이거 한다 출발 개행진 요거 가자 세공이 맞다 350 세공이 맞다 350 아 아 아 아 아 랜덤이야 여기는 왼쪽이 아까 다 왕관이길래 내가 내가 아 으 고마워 수수 ??? SP 쓸골? 맞다 다시 할게요. 리게임. 리게임. 망했어. 이거 리게임이야! 제법 인데요 퍼펙트 노가우트 카드 끈 할거요? 저 없음 이건 근데 운이 안좋았어 이거는 운이 안좋았어 야 엑스트라 너네 저주란 말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어디서 엑스트라들이 지금 이기려고 아득바득 그냥 자, 다루 suchly 이거 완전 랜덤게임이야 그냥 아 이씨 승부, 무승부, 무승부, 룰렛! 아... 패배! 제법이네요! 오오오오! 자, 승부! 무승부, 무승부, 룰렛! 나이스! 승리! luft 59수밖에 안다닌다고? 로잉스멨시 서너스, 오 Stars وص 가위또는 볼을 쓰겠어? 미친 뭐 어쩌라는 거야 저 새끼 가위또는 볼을 쓰겠다 하면은 무관힘 찌내야 되는데 존아 반에 반 반 반 50 확률이잖아 가위내야 되나 그냥 무승부 하면 되니까 이겼다 나이스 제가 스페셜 쓸 것 같은데 아 어쩌지 아 스페셜 각인데 봐봐 괜찮다 제발 제발 피 1만 남겨주세요 제발 아 눈 감을래 제발 피 1 남겨주세요 제발 62 반 별로 안 세지 2 두 개도 제법 인데요? 안됐군요 잠깐만 이거 근데 지금 말고도 열리나? 오늘 내가 돈을 벌 그게 없는데 아 맵이 있네? 그래도 존나 어려운데 맵이? 인정? 왜 이렇게 오래돼? 초코비 뜯어들어가야겠다 이래서 초코비 초코비 하는구나 하나 살 수 있다 하나 두 개 갖고 있는데 나? 두 개 갖고 있네 초코비 가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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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나왔지 하나 카드 어딨어? 카드 어디 갔어? 하나 사서 하나만 생긴거야 지금? 적long 따돈 쓰레기 사 disagree 이 비중 구두 은 턴 궁 Rhys 진 이런 여 introduced Bronze 12 가서 초코베가 하나 더 쌓을 수 있는데 자 초코베 하나 샀다 기다려 나이스 나이스 기사 쓰러 갈까 기다려 어제 천천히 흐르기 했으니까 기사 쓰러 가자 기사 어딘데 아 신문사 저기 아 이거 신문사가 써야되나? 지금 카드가 주동되기 직전 이게 맞나 게임이? 아이고 나 부딪쳤나봐 공룡 나 슬슬 화날려 하네 공룡에 악플 써야겠다 악플 집에서 일단 돈좀 받고 오자 저 그 다 채웠어요 맘이 급하지 지금 나 카드깡 중독 어린애들의 마음을 알거같아 여기여 헉? 라라가 일 안도는거 걸린다고? 비밀이 있다고? 실수가 거듭된 사이에 자신감이 잃었다 일할때 그냥 하기 싫은거 아니야? 자 그럼 일기 쓰자 라라가 일 안하니요 여기에 짠 짠 짠 누구 이모한테? 아이씨 짠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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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한테 몇번의 말 걸어보라고? 요요 이모 이모한테 말거라는게 누구한테 말인거지? 이모한테 말거라는게 누구한테 말인거지? 이게 이모 맞나? 그럼 잠시요 됐다 됐다 아싸 자 안녕히 계세요 요구르트 가자 신문사 왔다 신문사는 게시반 쪽으로 나가면 쉬움 오케 아 열 끌고 보는거 좀 그렇네 이거 기사 왜 어떻게 쓰는거요? 이거 아 말걸면 되네 아 야 기사 개많이 썼는데 나? 미친거 아냐? 하아 아니 나 몇개 살.. 잠깐만 8천 8..8개 살 수 있는데? 잠깐만 돈 개말받았다 나 지금 돈 돌아간다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자 초코비 하나 먹어야겠는데? 초코비를 사는 이유 이제 알았다 아니 뭐야 피해서 초코비 얻을게요 흑설탕 요리 요케 흑설탕에 열심히 일했다 딱 졌고 아 대단하다 설탕 열개 주셈 야 영은됐다 나 미친 영은됐어 이렇게 깐 가자 아 저 공략이 많이 나오네 오 뭐야 오 스페셜 미쳤는데 충전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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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또 무슨 부속도 감소다 미쳤다 이래서 상자 나 20년 써야겠는데 쏘러 간다 바로 됐다 이건 무조건 이김 인정 이게 무조건 이김 미쳤다 이리 아 아 아 아 가자 가자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너넨 모를거야 뭐야 내가 없는 공룡 지금 그거야? 기본 공룡이었나? 뭐야 카드가 지금 적용이 안된거야? 아니 공룡이 내가 아까 상작강에서 나온게 없는데? 실환인가? 아 아니네 쓰는.. 아 뭐야 카드 하나 쓰는거야? 잠깐만 거짓말 하지마 카드 하나 쓰는거라고? 거짓말 하지마 진짜 잠깐만 나가 나가봐 아 거짓말 하지마 이게 많고 많은 카드 안 나가지네? 어떤걸로 할까나? 자 줘야겠다 잠깐만 지를게요 패배 아니 하나씩만 하는거였어? 와 대박이네요 오오 승부 왜 이기는건데 왜 이기는건데 한방씩 없어지는거라고? 그건 아닐거 같은데 심지어 내가 열심히 할때보다 더 비비고 있어 심지어 심지어 내가 열심히 할때보다 더 비비고 있어 심지어 패배 무슨 속도 감소가 더 나으려나? 내가 머리를 쓸 때보다 더 늦게 지고 있어 나 질거야 나 질거야 나 질거야 거짓말 하지마 진짜 내 주먹 한 번 더 써야되는데 이거 이기겠는데 주먹이 지금 세긴해요 제가 별 한개짜리 카드이긴 한데 그래도 세기나 이거 스페셜 쓰면 이겨던데 이겨던데 뭐야이구 이겨던데 무승부 룰렛 와 이걸 이긴다고 진짜 개같이 대충했는데 아니 진짜 이게 이걸 이겨 인생 허무하다 인생이 12,000원 썼는데 인생이 허무해 어 12,000원 돈 썼는데 초딩이 초딩아 유딩이지 짱구 짱구 유딩인데 12,000원 썼는데 지뢰도 이긴다 이거 카드 못 바꾼다 이거 그래 마음을 비우고 가자 이거 개움빨 가위바위보 개움빨 게임이야 인정? 가위바위보 개움빨 게임이라 난 주먹 있으니까 우리가 주먹 내야지 와 진짜 이게 된다고? 거짓말 거짓말 하지마 한 번 더 가 주먹 주먹 쐬니까 진짜 거짓말 후니이스야 혼발루 진짜 나 그냥 대충 하는 건데 이렇게 돼 카드 왜 깐 거니 이거 느낌 왔다 근데 이거 스페셜 쓰겠다 안 쓴다고? 와 이게 안 쓴다고? 아 시발 이걸 틀린다고? 진짜 거짓말 하지마 와 말도 안 돼 신경 쓰니까 개같이 틀려 그냥 진짜 59밖에 안 달았어 와 나 스페셜 찾았어 근데 쟤도 스페셜 쓸 것 같지만 무승부 가자 안 쓴다고 호니야 거짓말 하지마 너 진짜 익스트라라고 나 그냥 져주는 거야 거짓말 고읽 화이트 코앵 어떤 걸로 코앵 어 자 승부 계단 고 스페셜 한 번 가야 되지 뭐 코시 태풍 아 코 낀 태풍 아유 무서워 코 낀 태풍 코 낀 태풍 무섭고 대법이네요 핀트 찰지 어 아픈데? 바위 또는 보 자 바위 또는 보다 그럼 보러 가야지 자 승부 무승부 무승부 룰렛 이겼다 와 말도 안 돼 이걸 이기고 있어 자 긴장하자 긴장하지 말고 긴장하면 못하니까 와 십 남았다고? 뒤졌다 홈발로 바위 생리 롤리 스페이시 카드 1석짜리 들고 하는 게 개 빡치네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전에 그렇게 좋은 카드 다 뽑아 놓고 진짜 가위바위보 운빨망게임임이 내 생각엔 개 운빨망게임 인정? 보신 분은 다 인정하시죠 지금? 자 세번째 3라운드입니다 심지어 맹고 와 존나 무서운데 저 로봇랑 싸워야 된다고? 중결승이다 짱구 대회 영구 영구로서 그런가 머리색도 달라 가위 다 땡겨 주막 낼걸 야 쟤 4, 4, 4, 4 뭐야 5, 5가 풀겠는데? 거짓말 하지마 주먹 한방에 125? 거짓말 금지 무승부 어려울 것 같은데? 와 나이스 영구 무승부 룰렛 괜찮다 이거 스페셜 찼는데? 아 내 생각엔 스페셜 한번 아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쟤랑 같이 쓴 게 낫지 않으려나? 이거? 같이 쓴 게 나을 듯? 이거 한번 참고 스페셜 같이 쓰자 그냥 그래서 무슨 거 띄우자 그냥 나을 것 같아 자 이제 쓴다 쟤 쟤 쓴다 지금 안 쓰면 너 바보 인정? 나 죽일 수 있잖아 너 미친 맹고야 아 영구야 아 나 죽네 이거 나 졌다 이거 왜 쟤 안 쓰냐고 스페셜 한 번도 아껴주면 안 됨 스페셜? 제발 아 아 스페셜 쓸 거잖아 소중히 보조한다고 안 쓴다고? 안 쓴 데 스페셜 미친 바구 새끼 기다려봐 그러면 주먹 낼 것 같은데? 빡 샤 생뿌 나이스 왜냐면 주먹을 왜 낼 것 같았냐면 주먹이 충전량이 제일 적었어 스페셜 차는 충전량이 그래서 맹고의 생각이 잃은 거야 맹고가 보존한 데 했어 어차피 근데 한 번 더 남았네 좋겠다 이거 얘 이번에 쓸 거 같은데 아 제발 설마 100 이상이야? 219? 농락겠다 저 새끼 맹고 인성운 파탄자 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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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세요 해설님 아 지금 빡쳐 뭔 해설이여 아 아 카드 이번에 제대로 한다 얘가 나쁘지 않아 아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삼성 근데 룰레스토 감소보다는 차라리 스페셜 충전량이 이거 아니면 이게 좋은 거야? 무승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 그래서 뭔가 그냥 모든 아 바위공격력 그냥 상승이 나은 거 같은데 아니 모든 공격력 뭐가 나을까요? 무승부 잘 뜬다고요? 무승부 잘 뜬다고요? 그니까 바위공격 80명 커서 바위가장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바위공격이 이게 큰 거 같아 바위 갈겨버리면 돼 그냥 그냥 무승부 뛰어도 바위공격으로 나갈걸? 이게 바위에서 무승부 뛰어버리면 바로 주먹 갈겨 인정 바로 주먹 갈겨 인정 배틀 스타트 오오오오오 자 승부 무승부 무승부 룰렛 아잇씨 패배 자 아잉. 어떤 걸로 할 거나 승부. 패배. 제법이네요. 어린이날에 어른 운다. 어린이날에 어른 운다. 제발. 승부. 이 운빨 게임이라니까 이거. 제법이네요. 오오오. 제스 패션을 쓴다고. 패배. 롤리 스프레시. 강강. 제스 패션. 제스 패션. 제스 패션. 제스 패션. 제스 패션. 제스 패션. 아 이제 운팔 개 망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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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대행진! 주먹 먼저 나가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가자. 배틀 스타트! 로버의 체력이 너무 약한. 독심술사 카드 없나? 나이스! 죽었다 너. 미쳤다. 박치기 한 번에 177이거든? 자! 이거지. 패배! 아! 저 새끼 스페셜 승인네 유라 새끼. 나이스! 스페셜 무승부 가자. 너 이제 내 스페셜을 뒤졌다 넌. 힌트 찬스입니다. 이걸로 해야지! 바이또은 볼스라고? 아름답지? 롤링 스페셜! 자! 스페셜! 승지! 롤링 스페셜! 전진! 스페셜!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밀키! 스페셜! 아름답지다.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진짜 알겠지? 나 이제 승리시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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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럼 나 운다 어린이날에 아픈데? 아 그만 제발 너 진짜 또 보낸다고? 거짓말 하지마 저 한번만 스페셜 쓰지 말아주세요 야 보라키움 좋은가? 아 나 뭐 퍼펙트 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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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주먹 말고 안되겠다 나 스페셜 차는 거 빨리 차게끔 할까 아니다 무승부 가자 부라키움이 체력 제일 많다구요 아닌데 저게 제일 체력 많았는데 내꺼에선 저 새끼 캐시 안된 훈이 엄마 지갑에서 훔친거 같은 훈발놈 난 정정당당하게 내가 벌었지만 훈발놈은 지갑에서 훔친거 같애 얘 300밖에 안돼 이 집이 지금 스테공이 제일 높아 지금 스테공이 제일 높아 지금 스테공이 제일 높아 사람마다 달라 이게 이게 스테공이라고 카드를 정정당당하게 모든 공격력이 10성 아 아 아 아 아 룰렛속도라 SP 충전량 중에 2개 중에 골라주셈 룰렛 속도랑.. 룰렛 속도 가라고? 한번 해봐? 룰렛 속도 한번 해보자 그럼 어차피 무소보 생각하고 그냥 플레이 하는 거임 그냥 뭐 아까는 너무 주먹 원트리긴 했어 나의 생각을 잃켰어 이제 안 잃켜봄 대틀 스타트 가시지요 좋아 요거지 와 어려운데 그래도? 어 어려웠다 유라 새끼 어려움 지금 보니까 어떤 걸로 할까나? 보욱 나이스 무승부 무승부 룰렛 우와 우와 승리 한 2번 치면 되겠다 이거 한번 치고 스페셜하면 되겠다 주먹 씨발 보아이 벨 괜찮아 괜찮아 나 이제 스페셜하면 돼 쟤 스페셜 탈텐데 쟤 너 스페셜 지금 쓸거냐? 한번 더 남았냐? 지금 너 바로 쓸거잖아 피 없어서 유라야 유라야 이거 아기들 하다 울겠어 힌트 찬스인가? 유라 힌트냐 그게? 유라의 심으려나? 와...코려나 이거 지금 이게 힌트라고? 근데 그럼 너 스페셜 아니란 거네? 스페셜은 한 번만 쓸 수 있으니까 인정? 오케이 지금 아무거나 내면 돼 그냥 오케이 승부! 나이스! 승리! 꺼져 이씨! 저버렸다? 슬픈 말.. 슬픈 말로 안 말하네? 진정하세요 상대는 다섯 살입니다. 저도 일곱 살이에요 스물 일곱 다섯 살입니다. 가자 제발 배틀 스타트! 오오오오! 후니 저 새끼는 나를 잃고 있기 때문에 그냥 랜덤으로 인정? 자 승부! 아니 저 어떻게 읽었어 너! 근데 후니 아까부터 바를 많이 내기나 해? 어 그럼 진해야지 다음에? 넌 늦었다 이생기 아니? 너 신내면 지금 읽었지 너? 뭐지? 내여? 너 보낼거잖아 무승부 가자 자 승부! 아니.. 이게 어떻게.. 어째서.. 저 죄송한데 스페셜 한 번 참아주시면 안돼요? 제발.. 아.. 거짓말 하지마.. 태풍! 간다! 아 살려줘봐.. 오웽? 오웽?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제발.. 아.. 나 가시죠.. 아 몰라.. 아니 이거 존나 랜덤 게임이야.. 아 제발 머리 묶어야겠다.. 나 슬슬 화난다.. 아니 이게 망 게임이라니까.. 랜덤 망 게임? 안되폰이요.. 짱구의 패배입니다..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아 뭐야.. 왜 계속 안한다.. 공유법적이야 돈없음.. 안되겠다.. 나 이거 그냥.. SP 차는 걸로 간다.. 출발 대행진! 가자.. 아.. 안 돼.. 나한테 탈출하고.. 2개.. 오우.. 오우.. 자 승부.. 승리! 2개.. helping to go 가득 장점 이상해 습북 정독 왜 맨날 내가 해야해 유라가 하게 해 심쿵 오! 대박이네 spinning 오오! 자 승부! 무승부! 무승부 블랙 thing boosting 인생하고 개같이 성공 승리! 61밖에 안된다고? 내가 쓸거야? 야야야 야야야 너 쓸거냐고 너 롤링스매쉬 쓸거야 말거야 너 이때까지 너 참더라 너 이 새끼 너 안쓸거지 스페셜 오케이 너 스페셜 안쓰잖아 나이스 안썼다 이러면 안되는데 비볐어야되는데 큰일났다 코닛났다 이거 무조건 비볐어야되는데 뭔데 그럼 바이 내야겠다 무순구 무조건 가야되네 이거 아 이거 무순구 이겨야되 이거 와이씨 이기다체 성공 아 Entonces 뭐야 이거 패배! 롤린 스페시! 간다! 2개도 제법인데요? 아악! 아악! 으아악! 아악! 160기 아악! 마약 없진 못하겠어 그래 막파만 한 번 더 해보자 그래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안 됐군요 짱구의 패배입니다 오케 한번만 더 제가 해본 결과 제일 대충 한판이 제일 잘했다 그니까 이거 그냥 그 무승부 그게 하는게 나은냐 야 이거 롤레 어 롤레 재밌네요 꿀잼이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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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새끼 유라 의왕도 연기톤 의왕이라 짜증나 나이스 카드가 필요없어 나는 롤링 플래시 승부 승리 롤링 플래시 전진 힌트 찬스입니다 이걸로 해야지 그걸로 할건데 승부 걸, 걸. 아 아.. 한발 남았다 진짜 한발 남았다 아.. 제발 아.. 몰라 남아 화나나? 어? 뭐야 남았네? 뭐야 남았다 이겼다 이겼다 남았어 나 죽은 줄 아 죽은 줄 남았다 남았다 오 남았어 남았어 남았다구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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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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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집니다 나 진짜 이거 이기면 부리부리 춤 혼자서 춤 방송 끄고 리얼 철 진짜 их 하지 틈 Pero 자 환희 메모장. 쟤 아까 찐했지? 가위. 그러면 난 이번에 가위드네시가 내 주먹을 낼거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걸 한번 미틀어서 나는 볼을 내는거야. 데이터 무적 있네. 가위드네시가 또 냈다고? 주먹 힌트 힌트 힌트. 그 땅 없다. 롤링스메시 바로. 보냈어.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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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스캔트 힌트 힌트 있어 intended percent 가위드네시드가 Sir 한 Bath's Game 진짜 인정? 바로 가위드네시입니다. 보샘 무승부 którym it's Jerry Long 춥다. 좋아. Independence 무승부, 무승부, 룰렛 쉽다 좋아 제 스페셜 먼저 찾아야겠는데 제발 제발 바위 또는 가위? 바위, 바위 나이스 나이스 무승부, 무승부, 룰렛 저 스페셜 카드 꼈어 아니 나 스페셜 카드 아니구나 맞다 쟤 뭐 냈지 금방 보냈지 아 주먹, 주먹 냈지 가위, 가위, 보 가위, 주먹 읽을 수 없는데 얘의 패턴을 아 쟤 스페셜 각인데 제발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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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진짜 아 시발 한발넘아 진짜 호시 호시 태풍 간다 구제도 제법인데요 녹아웃 하하 아 꼬옹 응 안됐군요 짱구의 패배입니다 저버렸다 안 됐군요. 짱구의 패배입니다 저버렸다 혹시 구름가자라는 걸 도전해볼까봐 몇 번이라고 상대해준다고? 내가 안해 빙신들아 꺼줘 내가 안 놀아주는 거야 나 울뻔했어 얘들아 먹이는 건가 씨발 이거 애기들도 울겠어요 나 돈 없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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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밤에다 알바나 좋아 뭐야 공룡 지나가봐 지나 가라 말 좀 어이 공룡 디제이 리어? 오 나 들어가볼래 게임 플레이인데? 뭐야 노래 바꾸는 거야 그냥? 심지어 야 모양이 노래 트는 거잖아 엄마한테 다 일러야지 저기서 후니랑 철수랑 나 놀려 먹었다고 13,000원 썼는데 아 쓰러졌다 공룡상 그렇게 했는데 쓰러질만 하나? 나 오늘 좀 후니 많이 싫어졌는데 어쩌지? 배달알바 하자 나 지금 밤이 아니라서 보너스를 받아서 잘 됐다고요? 그냥 오히려 카드컴 하지 말 걸 그랬어요 아무렇게나 하세요 어머님 알바 저 배달비 배달실부로 주세요 배달알바 배달알바 aleet 아빠 밥 먹을까요? 뚜뚜뚱냐 아이고 팔니 아 상결보도 감사합니다 뽀뽀냐뽀냐라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라면? 아 라면이야 아 심신비야 근데 디저트로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시험사업 만들어서 한번 팔아볼게 결과를 기대하시라 어 라면 만들어보나보다 짱 사악한 박사는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공룰을 데려오긴 했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으니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어느 쪽이나 하면 재밌는 사람 그렇지 않나 그래 맞아 어 아 아 저 밤에 알바로 가야돼요 내일 가득강해야돼요 가득강해야돼서 배달 밤이 너무 짧네 가정 그는 매우 이기적인 태고사우르스였습니다 착한 친구들의 충고에는 짱구는 뭐 배다 밤이 너무 짤리네 아니야 이거 근데 여기 와서 그냥 자는 거 같아 느낌이 와 수박라면 짱구야 랄라솔 팝팝임미네네도 이거 며칠째 까지 있나요 이 게임 말이에요 체조한다 멘탈 치유하자 아 먹다가 콜라먹으니까 목이 왜 다 없냐 스토리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러 왔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몸이 얼마나 무서워서 전해졌겠지 다들 박사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재밌는 사람이랬어요 또 공룡 왜 다들 이 몸을 더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슬프다 그리고 쓸쓸하다 그럼 훨씬 더 흉하고 난복한 공룡을 기운 넘치고 무시무시한 공룡을 불러야겠군 기운 넘치고 무시무시한 공룡 어이 그럴 수 있어요 이 몸의 힘을 이용하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혀 모르겠어 어 박사의 타임머신은 노트북 컴퓨터를 개조한 것이었어요 박사는 짱구에게 고대 타임머신의 사용방법을 알려줬다고? 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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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화 포화 시리 시리 니은이 들어간 글자를 빼고 마음속에 떠올리며 누타나 임누모 내신노 나냐이 노현우 요가거 야로니 요가라 그 아차차차차차차차 위험하게 무슨 짓이야 소환되는 거 아니야? 안 나오네 마지막 버튼에 손을 대지 않아 손 대는 거 아니야? 이 머신은 움직이지 않는 어느 버튼이요? 바로 이 버튼 바본가봐 박사 눌러버렸다 이거 이제 엄청 커다란 거 나올 것 같은데? 티라노 나오는 거 아니야? 박사의 생각이 공중에서 눈에 보면서 타임머신으로 빨려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다 진짜? 디지몬이 나왔어? 디지몬 아구몬 나왔는데 아구몬? 아니 그레이스몬이 나오면 어떡해? 그레이스몬이 나왔다 이 세계에 나타났습니다 죽었다 이거 어? 아 이건 디지몬인데 이제 이번 일을 짱구와 기사로 쓰면 이 몸의 능력이 전 세계 널리 알려지게 되겠지 연간 이용권을 손에 넣어서 실천을 놓을 거다 그 첫걸음으로 우선은 이 마을을 정복하겠다 잠깐만 나 기사 쓰러 가라는 건가 그럼 결론은? 맹고다 맹고 위주에 낚시하고 있네 곱괴물 같다 굉장하다 이거 족목에 모여야 될 거 같은데 신문 가려면 어? 뭐야? 어? 뭐 다 자랐는데 이거? 뭐야 이거 하나씩 해야 돼? 왜 기사 쓰러 갈 거임? 왜 기사 쓰러 갈 거임? 설이라뇨 이거 제가 물 준 건데 설이라뇨 이거 제가 물 준 건데 설이라뇨 이거 제가 물 준 건데 설이라뇨 이거 한 번에 할 데가 없어? 실한가? 꽃은 안 자랐네 기사 쓰러 가야 되는데 신문 문 열어 여긴 아까 온던데? 신들어봐 이쪽인가? 여기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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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어 기사기사 잠시만 일기부터 써야지 목적 딱 알리고 그리고 당근 수확했던 거 해주고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하고 넘겨버렸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미녀양이 나를 이렇게나 싫어했던가 나를 이렇게나 싫어했던가 오늘은 어떤 기사를 썼지 이것뽑 이건 역시 대단한데 짱구야 완전 대단하죠? 용돈 받았다 오 사람 열심 짱구야! 헉 들켰다 그럼 안되나요? 짱구야 열심히 키우도록 해 당근은 다른 장문보다 빨리 자르니까 강추야 민요누나 고마워요 지금 신문사는 이런 상황이야 오 308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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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졌다 헉? 너무 넘쳤는데? 신문사가 커졌어 새로운 신문의 이름은? 짠! 오잉타임즈다 헐 헉! 초코비 살 수 있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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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ają함! 헉! 헉! 어딨다 prendере 400 더 채우면 되네. 신문. 오케이. 신문사 키운 거 하고 오잉타 인제. 그리고 다시 기사 쓴 거. 700원. 나이스. 그리고 이 누나. 초코비 사러 가자. 어째다. 초코비 사러 갈래. 이제 저녁밥 먹을 때 됐겠는데. 슬슬. 빨리 안 가. 오빠다. 아침부터 좀 소란스럽긴 한데 좋은 일이니까. 아버지도 정상 아니네. 티라노가 나타났는데. 디지몬이. 저기 막 애들 있는데? 좀 이따가 사러 가고. 저기부터 가자. 애들 모여 있어. 아까부터 처음 보는 공룡이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새로운 공룡이 나타났어. 좀 무서워 보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분명 우리랑 친구가 될 수 있어. 이거 또 존먹기 한 번 보이나? 아 밥 먹으라고? 얘기하자면 좀 긴데 말이죠. 흑사탕을 잔뜩 얻은 수박라면. 솔직히 말해서 한 그릇도 안 팔렸는데. 오늘 오후부터 연말 식당에서 파기 시작한 신메뉴. 흑사탕을 잔뜩 얹은 한라봉 라면은 날개도 찐 듯 팔렸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짱구가 생각한 메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네. 아깝다. 이거 참 아깝군. 이렇게 해서 백간의 식당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절실하게 안타까워 있습니다. 제법인데요. 히트 메뉴는 흑설탕을 잔뜩 얹은 한라봉 라면. 흑설탕을 잔뜩 얹은 한라봉 라면. 이 메뉴의 조합을 잘 기억해두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 오케이. 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신문사가 짱구 기재 활약 덕분에. 발행 부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짱구야 잘했다. 짱구야 축하해. 늘어난 발행 부수에 걸맞게 신문이름도 설계 정했다. 신문의 새이름은. 오잉타임즈. 이제 우리 신문사는 유치원생이 만든 신문 중에서. 전라도 최대 규모를 자랑하게 됐다.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하다니. 다섯살이. 짱구야 잘했다. 찌개 뽀뽀. 잘 먹었습니다. 저건 무섭다. 어리석게도 공룡 중엔 초식과 육식이 있다는 걸 지금까지 잊고 있었어. 진짜 어리석네. 어떻게 다른데요? 토들은 초식. 음에에 하고 우는 녀석. 음. 사자는 육식. 크앙 하고 울무지는 녀석. 음. 역시 육식동물은 무서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오늘 저녁에 고기를 먹을 거 잔 말이야. 다행히 아직 피해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이번에도 괜찮을까요? 음 어떨까? 그렇지. 티라노소우루스를 뭐라 부를지 정해야겠다. 짱구야. 넌 그 공료를 뭐라 부를거야? 무시무시 특대호. 무시무시어 특대호.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공룡의 별명이 정해졌습니다. 아빠랑 같이 목욕해줬어요. 그거 참 잘했다. 나 갈수록 진짜 불안치고 짱구 더빙이 잘하는데? 짱구 좀 목소리 닮아가는 것 같아. 아 배달 여기 사는 거 아니지? 어 박사님이다. 밤에 오는 고녀들도 참 아름답군. 저 화려한 모습을 보자. 너무 무서운데요? 저기 차가 있네 그리고? 어 차 산 건가? 잘 돼가지고. 꼬맹이는 집에 갈 시간이야. 오케이. 흑사탕을 잔뜩 얻은 한라봉라면. 알 봐요. 시간 빠르기에서 못할 시간. 못하는 거잉. 어 캡도 한대. 난 안함. 나 폴라 마실 거잉. 당 충전. 시작됐네. 가사가 왜 안 외워져 이거? 가사가 1도 안 외워져. 두울 세엉. 그러게. 무서운 공룡 안 온다 육식이랑. 아직 안 친해져서 그런 거 아니? 그럼. 잘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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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잉에 와서 아마도 두 번째 일요일. 그렇네? 이 마을에 나타났는데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짱구 내 가족들이. 다시 떡잎 마을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료에 있는데 막. 사람이 죽거나 그런 건 없네요. 육식인데. 미녀 누나와 약속을 지키기 전에는. 안 갈 거예요. 라고 고집을 부리는 짱구. 그런데 이거 더빙 목소리 좋지 않아요? 또? 엄마 엄마 소환하려고 하는 건가? 지난주에 광주역에서 찍은 짱꾼의 가족들의 모습과 젊은 시절에 박사와 어머니의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 바우 바우 도와 도와 지리 지리 니은 니티란 제자를 빼고 마음속에 떠올리며 누구나 인분어 여진어 너냐이 누군은 요가고 냐로니 뉴가라 더지 이번엔 또 뭐가 나타나는 걸까요? 박사의 생각이 공중에서 눈에 보이면서 타임머신으로 빨려들어가기 시작 아까 울뻔했다 진짜 어린이 마냥 공룡게임 하다가 간다 액션 빔 비비비 또 또 또 초기화 도로마무 어린이날에 어른들은 뭐하나 일하나? 일 안가나? 어라? 얘가 방금 전에 어디 썼지? 짱구야 미쳤나봐 또 또 처음부터야 세번째 반복되는 중 tal 이따 이상적 깨끗하게 이상한 마을이니까 물음표 마을인거지 오이? 그건가봐 이거 또 반복이다 이거 맞는거 같은데 의미 공룡 있는 상태로 새롭게 하는거지 공룡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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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세계는 다시 똑같은 일주일을 반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이번에야말로 민요 누나랑 데이트해야겠소 eri 여기itters 그런식으로 칼aspberry 렌 천사 땀 칼 examined 칼 stain 카드 사러가자 안녕! 근데 뭐하러 왔어? 이거면 돼?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카드 뜯자 카드 갈아서 하는 건 없나? 이게 쓰레기다 진짜 어? 이 사람을 계속 기억을 하네요 그래도 어? 뭐야? 매워서 먹을 수 없다 했었는데 뭐야? 이거 이따 이거 이거 할 수 있는 거 많아 하나만 더 하면 천누용은 반내나? 어 흰등이 왔다 왜 그래? 요즘 시따위 손님이 너무 없어서 아! 이거 설마 흑설탕 한라봉 라면? 추천하는 거 아니야? 대표 메뉴 아무래도 신메뉴에 대한 아이디어를 짱구에게 부탁할 것 같은 느낌 히트메뉴의 이름을 생각해내서 연마의 식당보다 더 빨리 판매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바로 인생의 갈림길 제가 맛있을 것 같은 메뉴를 생각해냈어요 뭔데? 이만큼 말해봐 이름하여 바로 아니야 한라봉이야 흑설탕을 잔뜩 얹은 한라봉 라면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다르거든 어떤 라면인지 감이 잘 안오지만 시험사 만들어서 메뉴 올려볼게 그럼 정말로 새로운 메뉴를 생각해낸다면 그 보다로 초코비를 좀 와 좋은 기회니까 잘 생각해보렴 오호이 또다시 어떤 식메뉴가 좋을지 생각하게 된 짱구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요? 좋았어 오늘부터 내가 이 식당의 점장님이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라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말해 소정해주지? 말 걸어서 말해주면 되나? 잘 먹었어 라라는 볼 때마다 어쩜 그렇게 잘 먹니? 어? 이것도 저번에 했단 말이다 어? 이제 받침대 또 쓰라고? 어? 백희 요즘 계속 이 책을 찾고 있었는데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랐거든 우리 자매가 아직 어렸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엄마가 매일 밤 읽어주는 소정한 책이야 어? 이것도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 목욕한다 오빠 오빠 뭐지? 어? 이거 똑같은데 또? 또 인사 엄마 왔다! 안녕하세요 어? 인사 세번째 내 요리 모르는 좀 요리 여기 유리 그 음 음 그럼 어라 그게 몇 번췌였더라? 세번째 알고 보니 저 사람이 흥분 아니야? 엄마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읽어주셨는데 진짜 옹이 닮았다 아 귀마 지금 안되나? 내 생각에 이거 자매방부터 해야되나 보다 자매방 갈게요 이거 조사할게 뭐 있나? 이거 방 왜 오는지 모르겠어 잠깐만 이거 일단은 일기 검은 호랑나비 됐다 자자 아 희귀한거 줄지 그냥 알려주는거인? 자 좋은 꿈 꾸려 이번엔 엄마가 지워주네요 저번주는 걔가 지워주는데 라라가 지워줬는데 라라 맞나 이름? ah 아침 제조가 띠띠띠띠띠 이제 다이송 다 시작된다 시작됐네 어제는 잊어라 담게 조신톡 노래도라 놀아라 와 가사 진짜 개 못매운다 와 이거 게임하는 사람 아침마다 저체조해줘야지 인정 보기만해도 무서운 무시무시 특대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지금 이 마을의 가장 큰 과제야 거대하게 변해서 공유가 쏴줄 로봇이 어딘가에 없을까 만약 무시무시 특대호가 무섭지 않게 변하면 미녀 누나도 기뻐할까요 아마 미녀도 기뻐할거야 재밌는 기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어 재밌는 기사? 슈퍼기사 되려면 해야지 인정 다들 제자리에 있지? 오 오 박사가 돌아와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도록 여기를 철저히 감시하는거야 박사의 타임머신을 조작해서 과연 짱구는 뭘 하려나 할까요? 야 진짜 엔딩 다 와가나? 슬슬 äs 아 끊임 러블드 아 쟤이 커지나보다 로봇 기 clar Standards 방범들 쳐다보는거 봐 오~~~ 재밌어 나 진짜 짱 고참판... 진짜 오래 분은 느낌이야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지죠? 불 내붙는 거 아님 ? 오 거짓말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이제 녀석도 조금은 얌전해지지 않았으니까 다들 계산 나 이제 기사 쓰면 되는 건가? 그리미위기 빡 하고 사라졌다 와 이거 완전 대박 히트감인데? 이거 빨리 기사 써야겠다 이거 무조건 기사 써야 됨 이거 인정? 이거 무조건 기사감 어머 잘 왔다 어? 초직원들 부탁할 수 있다고? 절반 수확 해줘 봐 아니 공룡한테 이걸 부탁할 수 있다고? 근데 수확 힘들어서 왠지 힘들게 만들었다 했어 그쵸? 신문사 가자 신문 쓰자 여긴가? 어 뭐야 박사님한테 말 한번 걸어줘야겠다 분하고 원통하다 조금 전에 서둘러 달려갔는데 금발의 차이로 늦었다 천재가 각자 이 몸을 다한게 만들다니 보나바나 통키에서 춤을 춰겠지? 그때로 왠지 무시무시 특대어가 얌전해졌어 정말로 분하고 원통하다 정말로 분하고 원통을 놓 아 나 쟤 길을 못 메우겠어 가다 보면 나오겠지 뭐 찾았다 신문서 빨리 써야돼 이거 또 반복될 것 같은데 어 이거 금방 저번주에 봤던 모습이다 넌 집에 가려 했는데 시간이 되돌려져서 다시 왔다는 거야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정말이에요 난 네 말 믿어 항상 믿어주네요 여러분 미녀 저 사람은 약속 3탄 약속 3탄이야 좋아 기사 쓰자 또 와 레벨 3 두 개나 있어 이거 지금 나 또 발전했겠는데 와 달성했다 2600명이나 됐어 월드뉴스야 미친 헐 뭐야 이거 감동이에요 미친 또다시 기자로 발명 받았다 이것도 기사 써야지 인정 사내 연애에 옳고 그름 지금 또다시 기사 써야지 4천 채워야되네 오 어휴 쓰러졌다 오 차 두 대 됐어 4성대돈이 돈 많이 벌수록 이제 슬리슬적 차를 사네요 나한테는 1200원 주고 인정 그렇죠 썰바지 같이 한다 둘이 사기나 이제 둘이 같이 한다 원래 안 했잖아 가까워졌나 아 알바라서 원래 이랬나 곤충이나 물고기 사진을 보고 있다면서 제가 카메라에선 그림이 나와요 이거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받을 수 있을 듯 어 나이스 1500원 받는다 다섯개 다 모아서 아 이거 흑설탕 가득 다 얹은 한라봉 라면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 받았다 뭐야 왜 안나가져 뭐야 왜 안나가져 와우 밥 먹으라 할 듯 핸둥이다 핸둥이다 상장 갈라 상장 갈라 했는데 아쉽게도 금귤라면 팔리지 않았어 어 이제 말할 수 있나보다 금귤라면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라면 만들었는데요 이름에서 영감을 받아 국물에 감귤 과즙을 넣었어요 그건 실험전이 너무 강한거 아닌가요? 그런것 같아요 패배 인정 짱구야 또 좋은 아이디어 생각나면 꼭 알려줘 과연 히트메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빨리 말해줘 우리 신문사가 짱구 기자의 활약 덕분에 발행 부서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짱구야 잘했다 짱구야 축하해 이거 약간 인력 착취인데 거의 최대규모 자랑했대 이제 대박 이거 신년만씨보다 업적 더 좋은거 아님 지금? 커리어? 커리어 개미쳤어 컨텔러봇은 결국 공료에게 지고 말았나봐 무시무시 특대고 얌전해졌으니까 결론은 대성공이네 짱구야 잘했어 오오오 결국 결론은 이란 말장난을 10년만에 들는 것구나 난 20년만에 들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짱구의 계획은 대성공 하지만 사실 짱구는 좋아하는 미녀누나를 구하고 상으로 주는 초코비를 받기 위해 한 일일 뿐이랍니다 짱구 특! 자기 그냥 초코비 하나 얻을려고 한건데 그냥 세 개 구함 그냥 짱구 별생각 없었는데 세 개 구하고 모든 걸 다 해냄? 미친 재능 아닌 미친 재능? 미친 재능 아 쩔 표정이 왜 그래? 일단 상점부터 갈게요 근데 조코비 조코비 나 스무 개 갖고 있단데 조코비? 빠염 와 나 돈 다 썼다 5성짜리 안나오나? 1칩이 100 대박인데? 근데 아까 받은 4성카드가 너무 좋긴 하다 그냥 그쵸? 뭐야 깜짝이야 이동이요? 빠를 달리며 엉덩이로 달림 짱구트 이제 체조할 시간입니다 일어나세요 다들 금방 자는 얼굴을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 같은데? 대사 달랐어 뭔가 아동 도박 아동 도박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유형카드 사는건 똑같지 뭐 포켓몬 카드 사고 뭐 포켓몬 그 딱지 사고 이런거 도박 마사임 상대방 티아노사우루스도 전연하추가 시작된다 어제의 잊어라 제주시토을 눈들돌아도는 낮두운새 앞에 조금 외웠다 잘 먹겠습니다 있잖아 요즘 공녀들이 가끔씩 책이라던데 코로나? 코코 알레르기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이야 갈릴레오 갈릴레오가 아니라 알레르기 갈릴레오가 아니라 알레르기 어떻게 하면 공녀들을 다시 옛날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어 이제 보내나 보다 아 근데 이거 스토리 재밌어 인정? 스토리 좀 잘 만들었는데 나 진짜 스토리 개꿀잼이에요 지금 스토리만 하고싶어 그냥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가 된 것 같군 그래요 그렇긴 하죠 갈릴레오 스토리가 특이해 나 이런 스토리 처음 봐 이제 보내주면 끝일 것 같은데 벌써 또 일요일 다 돼가 수요일이야 벌써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온건 아닌데 또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이야 거짓말 냄새가 풀풀 나네요 잠시 후 짱구는 박사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 이 타임머신에 이 몸을 미쳐 이도차 아는 아주 멋진 옵션기능이 생긴 것 같다구나 이름하여 망상전송 타임머신 아무래도 살아야도 마음이나 추억이 작용해서 시간여행을 간 곳에 평행세계를 만드는 것 같아 평행세계야? 세계가 아니? 평행세계 현대에 나타난 공룡들은 이 몸이 어렸을 때 읽었던 그림책이 있었던 녀석 뿐이야 그리고 떡잎말 아이들과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뽀잉에도 존재한다는 사실 오우 즉 너와 이 몸의 기억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세계로 흘러들어와서 현실이 이상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시간여행에 의해 과거의 세계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린 지금 새로 파생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야 전 아직 어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아동문 저도 역시 모르겠어요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마 짱구 니가 만들어낸 거대 컨텀 로봇 장난감 그게 애초에 시간여행을 통해 이 세계에 온 걸까? 망상이나 기억이 현실된 것 뿐이잖아 맞아요 듣고 보니 그렇네 인간의 상상력의 힘이 그렇게 위대한 건가? 양구 너 신문 기자라 있지? 정확한 사실 안을 내서 올바르게 기사를 써 그리고 이 몸이 전 세계 이름이 알려져야 할 미치광이 과학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실히 전하길 바란다 내일이라도 말길 안 드는 어른이 데려와서 이 몸을 인터뷰하도록 사악관 박사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 짱구야 넌 무서운 거 없어? 내가 손만 내면 망가져버리거든 그러니까 라라누나는 라라누나가 무섭다는 거야? 그래 그거야 우리 식당에 설거지를 해준 기계가 있는데 내가 썼더니 10분만에 망가져버렸어 운이 나쁘다는 건가? 아니야 망가뜨린 게 특히라고 할까? 거기서 이 라라님이 위대함을 익히시라 뭔 황당한 소린가 싶겠지만 이거 케이블카 여는 거 무조건 열어야 되는 거예요? 케이블카를 아까 타려면 그 카드 게임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 그럼 여기서 신구짱구의 원 포인트 어드바이스 초코빌 나오면 해결돼요 그럼 맛이 변수 아니대요 은혜로 인윤술의 오이는 매운만 넘어있는 의주와 일체감 위에다 아 잠깐만 이거 알바 될 거 같은데 나 나이스 그니까 라라가 박사님 기계 만지면 안 되는 거 아님? 오잉녀 안녕? 날씨가 좀 좋구나 이주면 산 위에 그러면 똑같은 말이네 똑같은 멘트죠 똑같은 멘트죠? 신문서 가야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면? 나 신문사 가야될거 같애 어라 오 기차다 멈췄다 오 어른을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맑게 잘 알아듣는 아까 그 박사가 그러면은 이건 신문사에 가야된단거야 미녀 누나 데려가야되는거 아님? 아 공룡이 있다 신문사 갑시다 아이고 되어버렸다 아 빨리 가자 운룡보다 아 신문사 이쪽 공룡이 불편하긴 하네 아이고 아 신문사인데 쓰러져버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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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된 달 어젠엔 잊어라 지저음 빙을 돌아와라 신형만 목소리가 오늘 비밀장 어 비밀 되어있다 좋아 이제 나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리얼 왔습니다 저의 타임 얘기하고 싶대요 근데 어른 인터뷰를 하면 어린 신문이라 할 수 없는데 그럼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이 날아가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다 뭐야 어 그러면 이거 잠깐만 시간 목요일에 아침 식사를 한 뒤 라라와 같이 박사를 인터뷰하는 짱구 오늘은 박사님께서 발명했다는 공룡이 현대로 데려오는 타임어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이 몸이 만든 타임어신이 데려올 수 있다는 건 공룡만이 아니야 인간도 데리고 올 수 있어 그건 이미 몇 번의 실험에서 성공임을 확신했지 네? 그럼 지금 이 세계에도 타임을 타고 온 사람이 있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돼 아니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있다 이 몸도 몇 번이나 그랬고 사실은 짱구도 그 중 하나지 아무래도 짱구는 여기서 카메라를 처음 사진을 찍었을 때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아 즉 사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이 남아있는 순간으로 날아가는 거지 그럼 혹시 공룡이 있던 시대의 기억이 어딘가 있으면 그걸 길잡이로 해서 공룡들을 고대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지 그나저나 길잡이라니 딱 맞는 단어를 찾아냈군 하지만 돌려보낸 건 이 몸이 허락할 수 없다 공룡이 이 몸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 세계로 불러들인 거니까 그래 공룡이 있던 시대의 기억만 어딘가 있으면 돼 그게 바로 이 세계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걸 알아내는 게 라라의 과제가 됐습니다 그럼 박사님 듣고 싶은 말 전부 다 들었으니까 오늘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가긴 어딜가? 이 몸은 아직 하고 싶은 말이 산점 쌓여 있단 말이다 오늘은 비밀기지에서 대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잊지 마세요 맞아 나 지금 비밀기지 대회하러 와야 돼서 바빠요 그러면 잠시 시간을 또 천천히 로 바꿔볼까요? 이제 진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여러분 스토리 은근 재밌는 게 아니라 난 재밌는데 그냥 이거 어린애들을 못 하겠다 그냥 어려운데 애들이 하기엔 그냥 어른 게임이야 봤을 때 길도 어렵고 말이야 발사대 말고 와야 된다고? 아 그래? 어떻게 시간 천천히 해놔가지고 뭐야 박사 어딨지? 여기도 여기였나? 아이씨 길 잃었다 여기 위였나? 아 나 박사님 아 박사 어딨는 거야 이제 초코비 짱 많음 초코비 먹으면 돼 아니 이게 게임이 너무 어려워요 길이 이따 여기 계신다 그 꼬메이는 맨날 멍한 얼굴 어스렁거리며 하더니 오늘 무슨 말 물어 이러고 열심히 쉴까 방금 전에 인터뷰에서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이 몸이 직접 타임머신을 타고 갔을 때 그때 갔던 곳은 나와 우리 어머니가 아주 젊었던 시절 그리운 옛날 산에 찍혀있던 그 시절이었어 추억이란 건 우리 인간의 그토록 소중한 것이지 이런 유치원생을 상대로 혼자만 하고 말았군 이제 가면 되나? 한 번 더 저도 듣고 있거든요 혼자마를 두 사람 대화처럼 하시네요 예전보다 한층 더 부끄러워졌잖아 끝인가 보다 네 그림일기 바로 기록 타임 트러비를 시키자 와 지도를 너무 어렵게 만들긴 했다 나 지금 어디 갈래 했지?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겠다 어 맞다 여기 야! 너네 내가 만만하냐? 맞다 이겼다 이거 벌써 진짜 이번엔 진짜다 아 특대우로도 할 수 있네 이제 싸움을 근데 왜 이래? 체력 뭐야? 체력 왜 구심? 이게 특대우의 체력 왜 이래 구저워 상대방 700이야 왜? 지랄하지마 내가 카드 있어 나 이거 아니 이래도 430밖에 안 된다고? 내가 공격되면 내가 더 쌤 출발 계획진 해보자 왜 너랑 싸워 진짜 어차피 처음에 발릴 거면 그냥 충전 많이 되는 40자리로 하는 게 나아 내가 봤을 때 눈이 촉촉해진다 슬슬 슬슬 폭발 정박 지랄하지마 조심술사진 넌 눈에 눈이 촉촉해진다 슬슬 눈이 촉촉해진다 눈이 촉촉해진다 슬슬 나의 눈에 눈물나지 않게해줘. 이제 너 쓸거잖아. 스페셜. 무승부 가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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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온발. 아, 쟤가 먼저 찼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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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성장한다. 근데 웃긴게 초코비 그렇게 많이 사도 카드깡에서 얻은게 아니라 신문사 4선가서 얻은거임. 카드. 확률이 개 글뱅이입니다. 이거. 초코비에서 깐건 쓰지도 않아. 유라당 후니인가? 후니 빼고 하면 안되나? 배틀 스타트. 어떤걸로 할까나? 승부. 무승부. 무승부. 롤랩. 존나 랜덤이네. 이 새끼야. 패배. 오늘 어렵게 바뀌었는데 얘. 개법이네요. 공격력은 제가 더 쓸걸요? 자, 승부. 거짓말 하지마. 패배. 개법이네요. 어떤걸로 할까나? 자, 승부. 나이스. 승리. 힌트도 안주네. 아, 근데 이거 무조건 스페셜 같이 써야되네. 내가 봤을때. 이 스킬 쓰려나? 쓰자. 나이스. 비볐다. 아, 근데 존나이스. 아, 몰라. 눈까보고. 눈까보고 누른다. 뭐야? 허억! 승리. 롤랩.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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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는 반반이었던. 미쳤다. 251. 어떤걸로 할까나? 자, 승부. 나이스. 미쳤다. 승리. 꼼팔 좀 따라준다. 이번판.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이제 가는거에요. 이거네 생각이. 승부. 아. 패배. 아, 조졌다. 이거. 그래서 이제 두 번 기회 있을걸. 한 번인가? 어, 미친.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 시발. 뒤졌다. 넌 뒤졌다. 아싸.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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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승리. 2 Ruth. 정당. 우 scam. 엘리. 나 저 어른이 울기 직전 지금 아 철수다 아 왜 피 몇이려나 철수 다음에 또 이겨야 돼? 설마? 거짓말 왜 중결승임? 결승이 아니라? 어떤걸로 할까나 자 승부 무승부 무승부 룰렛 병신 치즈같은 놈아 하아 제법이네요 어떤걸로 할까나 자 승부 쟤 벌써 찼다고? 거짓말하지마 나이스 승부 또 승부 어떤걸로 할까나 너 쓱이지 근데 무승부 안좋은데 얘랑 무승부 무승부 미쳤다 와 미쳤다 컨트롤 나 어린이를 선물로 이기게 해줘 진짜 어린이를 선물로 나 이거 이기게 해줘 진짜 나 별거다 진짜 1분 앗 빨랐어 괴иг 제발 44. 제발 약하게 꼴이 약하잖아 128 거짓말하지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눈 감고 눈 감고 자, 승부! 뭔데, 빠? 아, 눈 뜨고 할 거야. 아. 아니,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맞아? 노가웃! 아니, 근데 이거 고란치고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맞나 싶어, 나는. 이거는... 이거 일부러 케이블카 타는 스토리 일부러 미리 안 열어주는 거 아님? 일부러 안 열어주는 거 같은데, 케이블카? 케이블 꼭 타야 되냐고 모르겠어요. 4명이랑 싸우래. 근데 이거 다음에 또 3회는 5명이랑 싸우래 할 거 같은데. 4명이랑 싸우래. 이게 너무 좋아. 카드 많이 해야 돼. 1명을 두 Freeland 사모니당 각자 indicettes 디테일 제법이네요. 오오! 자! 승부! 무승부! 무승부! 룰렛! 아! 패배! 제법이네요. 어떤 걸로 할까나? 찼네. 자! 승부! 패배! 플라잇 커톡! 갈라 갈라 갈라! 끝까지 해. 끝까지 해. 아! 잘못 냈어! 아 이게... 무승부! 무승부! 룰렛! 패배! 안 할래. 이 게임. 야 공룡아 싸움 안 할래요. 케이블 안탈. 왜 타 케이블. 응 케이블 안탈고 마라. 케이블 안타면 그만이야. 안 됐군요. 짱구의 팻!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못 이기게 만들었어. 내 생각엔. 그렇지 않아? 이거 일부러 못 이기게 만든거야. 지금 느낌이. 일부러 그런거 같애. 내가 강해져서 뭐하냐? 카드에 초코비에서 카드 존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카드 강해져서 와도 쟤네 체력이 존나 뻥튀기되는데. 지금 뭐, 뭐해야되지? 신문서한테 가서 신문서. 맛있는 기рыansas Fairiesimy 비밀연구소 한번 가볼까? credit card 안 눌리네 아무것도 근데 일부러 진짜 모데기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나 여기? 아이고 쓰러졌다 이거 무조건 신문의 길이야 치과 나제 안 가져나? 밥 먹으라고?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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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y 왜 치과 쪽으로 가느냐 피하고 아 뭐야 어 뭐야 벌써 빨리 스토리 보고싶다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와 이 게임 5시가 20분 됐어 나 궁금해 미칠거 같아 지금 스토리 인정? 나 이거 화장실 갔다 오면 체조할 동안 상쾌한 하루가 시작됐네 어제는 잊어라 함께 체조 심호흡 빙글빙글 돌고 돌아하라 둘 셋 그럼 잘 먹겠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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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저 만약에 그렇게까지 진심이라면 이연니는 무조건 협조할게 노래? 백 케이기에요 헉! 쟤네 둘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건 고대 전라도 그림책의 클라이믹스 백키키 마을에 공룡들이 나타난 장면이야 박사님께서 들었는데 지금까지 시간여행은 전부 생각이나 기억의 길잡이가 되었대 그래서 다같이 힘을 모아 이 장면을 제안한 뒤 그걸 길잡이로 해서 박사의 타임머신에 장동시키면 공룡들은 즉시 여기에서 사라질거에요 그렇구나 왕이 잠드는 땅에 나타난 용이 현실이 되려면 저쪽 세계용 즉 공룡들이 나타나야 해 다시 말해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공룡들을 이동시키는 거야? 굉장하다 근데 매력적인 처녀와 자매 각각의 반려자 역할이 필요해 남녀 3명씩 전부 6명 그 역할을 누가 하지? 자매 역할을 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잖아 그럼 반려자 역할은? 언니의 반려자는 삼봉오빠 뭐? 그런걸 부탁해도 될까? 그리고 매력적인 처녀는 미녀언니 그리고 상대는 캡 아빠가 해줘야겠어요 뭐? 그런걸 부탁해도 될까? 무슨 소리에요? 아빠도 싫지 않은 표정이면서 언제까지 우물쭈물하지 말고 이제 엄마는 잊고 재혼하세요 이혼했나봐 솔직히 미녀가 젊고 예쁘잖아요 제가 이 부부하면 안될까요? 안돼 캡 잘 들어요 오늘 저녁 식사하기 전까지 미녀에게 출애달라고 부탁하고 오세요 그리고 미녀의 반려자는 캡 아쉽겠어요? 사돈 낱말하네 너도 지금까지 혼자 자고 있잖아 아 근데 미녀가 캡 좋아해요 혹시 삼봉오빠 교제하고 있니? 저는 그 남자랑 결혼할거에요 뭐? 그러니까 아빠도 행복해지세요 뭐? 갑작스럽긴 한데 그래 알았다 이따 미녀왕을 만나서 응응해보마 그럼 뒤에 상대는요? 걔가 몰라서 물어? 당연히 나지 뭐? 짠거 실망한 표정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임버 카레의 은둘슬씨가 카레 때문에 고민이 있는거 같더구나 누군가에게 고민을 터놓고 친 모양이야 닌자의 고민 들어봤자 일반인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건 수리금 날린 법이라던지 마름새 밟는 법이라던지 그건 밟으면 안되지 짱구야 마름새가 뭔지 알아? 우리 엄마가 아빠를 부르기에 가끔 뭐라니? 그건 마장새지 어떻게 알아들었지? 엄마는? 라라코 내가 잠깐 가볼까? 짱구야 이따가 인버 카레 앞에서 만나자 그리고 언니랑 캡은 좀 전에 수제 내준거 잊지마세요 근데 뭔가 이 게임 느낌이 어떻냐면 뭔가 스토리를 한번 보면 굳이 게임을 사서 플레이할 것 같진 않은데 내 느낌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짱구의 상대는 임버 카레 모여라 오케이 왜냐면 채집하거나 그런게 조금 부족한 느낌이긴 해 뭔가 굳이 부딪쳤다 어 왔다 얘들 오잉 방법이 돼 왔다왔어 왜 이제와 재밌을거 같아서 왔어 오늘은 뭘 할건데? 백문이 부여 일견 그럼 은둔술 아저씨께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대는 실력있는 TV 리포터인가? 신문기자에요 요즘 갑을 잇는게 어떨까 살짝 생각하고 있어요 뻥이에요 은둔술씨는 자부심을 갖고 오랫동안 연구해온 카레가 매워도 너무 매워서 아무도 먹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꿈이네요 그렇군요 짱구야 넌 알고 있었어? 예 그럼 이런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이건 쉽지 않겠어 있잖아 사람이 먹지 않는다면 공룡들한테 먹이면 되지 않을까? 엠 나도 방금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과연 그럴까? 그리고 곧장 화리아 아이디어를 직접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아 미친 저렇게 많이 안다고? 저거 한 불안치고 한 50인분 치였을 것 같은데? 그릇까지? 맛있나? 공룡에게 새 카레를 주자 날름 싹 먹어 치웠습니다 먹은 공룡에게 맛 평가를 들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입에 맞는 것 같아 어이없네 왜? 갑자기 피똥 싸는거 아닌 매워서? 불이 나오는데? 매워서? 공룡이 방금 봤어? 저 녀석에 불을 내뿜었어 이렇게 멋진 장면은 처음 봤다고 너 왜 왔나봐 그래도 고기는 끄덕였어 무시무시한 임박하래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쁘기 그지 없소이다 그리고 소인도 한번 도전해보겠소다 맛이 아주 훌륭하구려 몸썩을 마구 달리는 이 쾌감 그리고 몸썩을 마구 달리는 이 매콤함 맵다 이거 나료인술? 미친 짱구 닌자를 구하다 맹고 똑같다고? 나 지금 짱구 캐릭터에 약간 빙이 되는 중 신문서 가면 되겠지? 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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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좋지 17일째야 이 마을에 나 지금 레전드 아 나 지금 신문서 가면 반대로 가야됨 kirja 베르베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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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보리브리베리베이 재고마 근데 이쪽에서 왔지? 어 그러면은 흐무산 이쪽 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 이거 짱구게임 하다보면 이거 부리부리 쓸 때 꼭 더빙 해줘야 돼 아 시발 아 초코비 하나 먹을걸 아 체력을 못보게 아 이거 체력을 왜 만든거지? 나 이해 안돼 아 체력은 왜 만든 걸까 호호이 호호이 괜찮아 집에서 가까우면 신문서 근데 가는 도중에 밥먹으러 갈 것 같긴함 뭔가 빨리 가지 않으면 빨리 가지 않으면 빨리 가지 않으면 멈추지마 멈추지마 안돼 공룡이 아직도 저기 있다니 어? 어 넘겨줬대 어디보자 미녀 누나가 러브러브리빔 발사중 가만있자 이거 혹시 좋은 카메라 갖고 있구나 미녀 누나가 나한테 미녀양이 나를 러브러브가 있다는건가? 놀라운 일이군 난감하네 단감이요 오늘은 어떤 게 대단한 아 나 기사 개많이 썼다 진짜 나 쓰러지는거 아냐? 아니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용도 2,300밖에 안줘? 너무 짠아 내가 지금 월드스타로 만들어줬는데 여기 기사를 어? 어 이거 했단 말이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캐비니티의 몸을 숨긴 채 캐비니티의 모습을 눈으로 쫓는 가련한 미녀 문득 뒷통에 생기절 느끼고 돌아보자 전 나쁜 딥 같은 건 하나도 안 했어요 이제 밥 먹으러 가도 되겠다 왜 이거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였어? 써도 되는 거지? 너무 적어서 그런가? 나 몇 명 남았냐? 보자 500명 남았다 저녁 먹으러 가야됩니다 빨리 그 언제 할라봉라면 언제 추천해주는 거지? 목욕 잠자기 어 아니네 어 뭐야 그냥 넘어갔다 오? 대박 진짜 엔딩 가나 본데 나? 공룡을 과거 세계로 보내주려고 하는 사람들 드디어 여러분 오늘 밤에 다들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도 몰래 아무도 몰래 헐 이거 엔딩인가 봐 케이블 타면 뭐지? 뭐가 엔딩 같은데 이거 무조건 스탠바이 오케이 음악은 언제 전제 볼륨 올릴 수 있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룡이 마음대로 운동하지 못하도록 공룡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길거리에 크게 내보냈습니다 뭐야 또 무슨 일이 시작되는데? 케이블 연결하면 또 다른 엔딩 나와요? 케이블 뭐지? 아 근데 케이블 시바 뭐지 저거는 진짜 구란식 알바 개 새빠지기 해야되는 노가다 같은 느낌 보면은 무조건 노가다이긴 할 듯 느낌의 카드깐 개만이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럼 여러분 2인 1조로 서주세요 아셨죠? 네 그럼 우선 요요언니랑 삼봉오빠 영도록 잘 부탁해요 그럴게요 계속 근데 봉미선씨가 그랬잖아 왔던 사람이 계속 먹으러 온다고 이게 쌍둥이라 그런가 다음은 민현이랑 캡 정말 나랑 해도 괜찮겠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사랑의 짝대기에서 다 성공했는데 민현이 오늘 평소 더 예쁜데요? 캡 제대로 에스코트 해야돼요? 캡 제대로 에스코트 해야돼요? 의외로 잘 어울리네 공룡들이 사라져서 평화로워지면 민현이도 기뻐할거야 그건 중요하지 짠것도 착하다 그쵸? 제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은 다 해주네 흐흑 그리고 오늘 밤의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왕이 잠드는 땅에 나타난 용 매력적인 처녀와 자매는 각자 반려자와 함께 서서 망로이에 불을 붙여라 불을 붙이는거 하고 소원에게 맡기시오 맞아 입에서 불 나오잖아 오우쉣 이거 마녀사냥 아니고? 불을 진짜 붙인다고? 말로만 약간 불 붙인다 느낌인줄 은둔술씨는 매운 카레를 먹고 매운 카레를 먹고 어떡해 닌자는 닌자네 막루의 지붕에 하얀 불꽃을 붙였습니다 자 닌자는 닌자야 오우 그러자 그곳에서 강달한 빛이 한아름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데 그 빛은 100km 떨어진 오우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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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Phillip 喜 오우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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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엌 오우쉣 오우쉣 미침 오우쉣 오우쉣 generating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이게 어른이의 날? 별거 아닌데 아카펠라 때문에 소름 돋음 나도 화음 좀 쌓아볼까? 나나나나나나 한창 화음 안 ë 합격으로 다같이 우려 이번 엠이라는 요구 вами 오라라 엠 어 박서! 어 사вор다! 사вор 사вор 49번 얘 이름 뭐더라? 무슨 박사였더라? 사이코가 아닌데? 고장났다 아 사악한 박사 짱구 간다 짱구야! 그냥 떠나라 여기 공룡카드 니 생각 다 잃고 있다 니 돈 빨려고 지금 여기 팔거든? 공룡카드 초코비에? 떠나야 돼 인정? 뭐? 이럴수가 돈 다 벌렸뻔했어 지금 15,000원 정도 빨렸다니까? 5살인데? 노동착취 개질임 여기 아동학대임 아동학대 짱구 어떻게 돌아가지? 고장났는데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미 알바에서 이게 그렇게 싸구려 물건인줄 알아? 그럼 이번엔 참치마요 주먹밥 10개는 어때요? 100개라면 총 쳐주지 그 책은 뭐지? 그 책은 뭐지? 어? 이... 어? 어? 명주실씨가 엉겁결에 들고나온 어? 그러게 이거 맨날 읽어주던 거잖아 박사가 그 책을 들고 펼쳐보자 그것은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것과 똑같은 그림책이었습니다 설마 명주실씨가 박사 어머님인가? 어린 시절의 광경을 아니지? 사악한 박사 부모님이 사다주신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 그 책을 읽어주실 때 느꼈던 최고의 행복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했던 날 감기에 걸려서 갈 수 없었던 일 혹 그리우면서도 조금은 쓸쓸한 기분이 드는 어린 시절의 어렴풋한 추억 라라라 그 당시 이몸은 주먹밥을 가지고 놀이던 거 공원에 간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했었어 하지만 결국 감기 때문에 못 갔지 가엾게도 친구들한테 거짓말쟁이라고 놀림을 당했지 어른이 된 후로 이런저런 별명을 했지만 남들에게 성과를 빼게 끼거나 무실 당하는 등 이몸은 참으로 수많은 경험을 했다 좋은 추억도 있지만 씁쓸한 추억이 더 많았지 정말 온갖 경험을 전부 다 했다 헉 헐 사악한 박사의 사악하지 않은 야망 오 돌아갔나? 고대마을의 중심에 있던 화재 감시용 망루 당시 전라도를 통치하고 있던 백키키 마을에 갑자기 무시무시한 공룡들이 나타나자 마을사람들이 모두 혼비백산했습니다 혼비백산 이런 공룡을 부르다니 대체 어떤 보조기 소행이야 옛날들 완전 백키키 옛날 완전 옛날 시대 너희들이 전부 잡아먹어 버리겠다 밥을 지어라 오늘 저녁은 고기 잔티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W 아하하 잠깐 잠깐 이 chose.. 이 공룡들을 성취질을 띄껴 먹는게 어떻했냐? 오 좋은 생각이다 그것 좋은 생각이라고. 공룡들이랑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공룡들이 탕이 슬일한 곳은 대갓기가 아니라 결국 쟌색이냄 큰일났네 젤라도 지역으로 가버렸어 책 때문에 그런가. 트래 wprowad Olympic kommtolize 짱구 일행의 행동이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백희희 이야기를 탄생 시킨거죠 아하 하, 하아 ag 존나 평균세계가 어렵긴 해. 그쵸? 이제 나 그러면 그리미기 옛꿈을 되찾았다 자자 근데 일하는 거 훔쳐보지 말라는 거 아님 철수 엄마가? 어? 시발 뭐야 쟤 뭐지? 내가 거절해서 그런가? 짱구가? 왜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야? 아침체존 또 하네? 아 권영없이 한다 정만루가 시작됐네 어제는 잊어라 함께 체존 너 빙빙빙 돌아돌아 뚝뚫뚫 세 춤선 지랐다 나 엔딩이 아니었나봐 여기서 돌아가야지 이제 어 결혼한 것도 보여준다 레전드 오 맛있겠다 나보고 설마 내일 짱구네 가족이 떡잎마을로 돌아가기 때문에 웬진주에서 내가 살았는 거 아니지? 그전에 결혼식을 칠해놓은 것입니다 어떡해 그립겠다 인정? 그때 갑자기 나타난 사악한 박사 친구 대표로 결혼식을 주관하는 짱구 엄마와 짱구 아빠는 사악한 박사에게도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리운 게 아니지 여기가 어차피 현실 세계 맞잖아 현실 세계 맞지 않나? 맞잖아 그래도 여기 오는데 좀 걸렸으니까 그랬긴 하겠네 오래 있었잖아 3주 있었어 3주 뭐야? 얘 당첨인가? 오! 당첨! 얼마나 좋을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고 얘 누른사 꿈이었잖아 서울 패밀리 왕국 초대권을 스무 장이라 주다니 두 장이거든요 쟤 누른사 가고싶다 했잖아 강렬한 간북의 파도가 밀려오는 곳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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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밀리 왕국이라고 하면 연인들의 단골 데이트 코스 게다가 패밀리와 함께 가는 왕국 과연 인들군이 혼자 가벼운 마음으로 룰루랄라 신나게 가도 되는 곳일까? 그렇게 가고싶다고 노래를 불렀으면서 아무리 어른이 돼도 주먹밥 도시락 싸서 엄마랑 같이 가면 즐거워요 나야야 또 감동의 수남이 미친 존나 짱구 아니 후반에 약간 너무 슬프게 만드네 저 녹음 지금 세 번째 들어 10분 안에 무시한다 짱구 말 사람들이 인정해줬다 아 비싼척하다 비싼척 비싼척하네 특별히 이번 한번만 이 몸이 허락해드리리다 뻔뻔하시긴 정말 감사합니다 특집기사가 나가면 우리 신문 부스랑 매출이 쭉쭉 오를거에요 서로를 바라보며 생긋 미소를 짓는 탭과 미녀양 셋 다 좋은거네 나를 무시하고 내 계획을 망쳤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티켓을 받았군 게다가 내 발명품을 신문의 특집기사를 내주겠다니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결혼파티는 마지막까지 별 문제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난 사랑의 스코프헌터 종룡 결혼파티의 주역은 누구? 이제 짱구네 이제 짱구네 이제 집 가나 보다 결혼 축하해 나를 무시하고 내 계획을 망쳤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티켓을 받았군 이건 했던 말인데 깜짝 놀랐네 내가 실수로 놀이공원 티켓을 스물장에 넣은 줄 알지 뭐야 참가 오늘은 나랑 너의 결혼식이 아니거든? 요요씨 그러게 진짜 결혼식인데 다 편안한 복장으로 왔네 뭐야 그냥 뭐하면 되는거지? 초카를 해줘야 되는데 어디 가셨지? 뭐야 이거 얘한테 칠사한테 말 걸어야 되나? 요요씨 어디 계셔? 오른쪽으로 와야되나? 여기 있다 축하해요 나 갈대가 있나? 밖에 가야되나? 아 공룡 없으니까 세상 조용하네 seems 카레 아저씨도 어 뭐야 아 초콜릿 먹을까? 한 번 더 먹을까? 내일까지는 시간 좀 때워야 되나 보긴 해요 시간 때우죠 오호이 어떤 카레를 먹을려나? 진짜 장사꾼이구나 그냥 돌아다닐게요 돌아다 보면 어차피 저녁 먹으라 할 거임 그냥 또 시간 보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저녁밥 주세요 저녁밥 내놔 아 상자깡이나 좀 해볼까? 돈 좀 있는데 그래 상자깡은 해야지 공룡 카드깡 근데 뭐하러 왔어? 세 개 주세요 와 여기서 거의 2만원 쓴 거 같은데? 와 진짜 쓰레기만 나오는 거 봐라 와 진짜 아니 진짜 카드가 왜 하나만 되는 거지?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아? 뭐 힌트가 있는지 힌트는 그냥 설명이구나 와 카드를 몇 개를 까야 도대체 진짜 5성짜리가 얼마나 좋길래 5성짜리가 얼마나 좋길래 이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여기 아주 집에 안 계시지? 내 집 무섭다 뭔가 칠스네 집 밥 주세요 아이고 나 쓰러졌다 미친 저기 다리 사이에 밥 주세요 밥 내놔 어른들 내가 지금 이 여길 구한 거야 밥 줘 왓다리 왓다리 해야겠다 밥 안 줘 왓다리 왓다리 할 때까지 아우 힌트가 불러준다 밥 먹으래 아우 잘 먹겠습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언니 있잖아 내일보다 나도 식당 일을 도와줄까 하는데 그래도 돼? 어 자존감 좀 올랐나보다 갑자기 왜? 이번에 얼떨결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지니까 나도 기운이 나더라 뭐랄까? 의욕이 생겼다고나 할까? 그동안 도와주지 않아서 정말 미안 미안해 나도 예전에 네가 식당에서 실수했을 때 지나치게 화를 내서 정말 미안해 실은 그런 다음에 바로 내가 너무 심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미안해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해서 네가 그때 이후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다 나 때문이야 정식으로 사과할게 미안해 오 사과까지 했어 사이 좋아진다 해피엔딩 개씹 해피엔딩임 지금 여기서 목욕하는 것도 오늘로 마지막이네 왠지 좀 아쉽군 짱구야 다음에 또 오자 참 짱구랑 짱구 아빠 저 목욕 반신조 개좋아 인정? 반신조 맨날 맨날 하면 아 막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밤에는 나 밤에 할 거 없는데 돌아다닐게요 어? 뒤에 KF를 가라고? 세길주 여행하러 간다고? 와 둘이 다시 어 자라한데? 케이블카가 있다고? 근데 자라 케이블카는 항상 움직였어 어 박사님이다 누군가 누군가 결혼하면 그런 식으로 파티를 한다더군 이 몸도 결혼하고 싶어졌다 원래 계속 KF를 지나다녔음 맞음 잘걸 치과도 못 봤네 나 통행금 그러니까 치과 한번 가볼까? 근데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자자고 할까봐 어 잔데 짱구야 난 비가 좋아 오해를 소름끼치지? 좋다 하는 게 별 뜻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마지막이다 아이고 넘겨버렸네 아침체조구나 그냥 중요한 건 아니었어 마지막 체조 같은데? 마지막 체조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아침밥 먹고 가야지 근데 저거 요리하느라 진짜 힘들었겠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3주동안 요리한거잖아 일요일 아침식사가 끝나고 짱구네 가족들은 떡잎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역으로 향합니다 아 다 외운거 아니에요 눈치껏 따라 부른거임 헉 이제 진짜 가나? 또 놀러와? 해마다 놀러와도 좋고 짱구네 가족이 가니까 벌써부터 허전하네 잊은 물건 없나 생각해보고 떡잎마을에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게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아 우리가 고생했지 아 황이라 너네는 보기 싫다 야 오잉방범대 나 지금 공유한테 당한거 분하거든 잊지 않을게 난 집에가도 항상 너희랑 같이 있을거야 오잉방범대 파이어 파이어 우리 요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꼭이에요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리선아 너도 떡잎마을에서 잘 지내 왜 이렇게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말하지 애들이? 치카랑 케이블카 궁금하긴 하다 케이블카는 이제 이겨야 다 갈 수 있는거고 공룡게임에서 치카는 치카도 같이 열리나본데 케이블카랑 스토리나 치카 안 열리네 갑자기 박사님 물 rats 밥 밥 밥 밥 밥 띄 밥 밥 밥 밥 밥 밥 밥 명언 시작했습니다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으셈 명언이다 저게 진짜 명언이지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짱국 명언이다 와 재밌었다 흑섭다 하려고 라멘 언제 말해 우리한테 서울 패밀리 왕복 티켓 없어요 오 다음에 가자 만약에 가게 되면 주먹밥을 싸서 가져가자 미친 나는 뭘 놀까 가다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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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쿠키성우 뭔데 쿠키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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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었다 인정 아 재밌는데 흑설탕 할라봉 라멘 못 말한 거 왠지 그거 내가 말을 몇 개 안 걸어서 그런 거 같긴 해 그거 말 조금 찝찝한 거는 할라봉 라멘 말 못 한 거 그 다음에 케이블카랑 치카 그 세 개 말고는 채집 이런 건 하기 싫어요 솔직히 이 게임이 채집이 재밌거나 그런 건 아니었네 나는 동숲? 동숲 느낌이라 해서 스타드밸리랑 약간 채집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채집을 별로 노잼이야 스토리가 존나 재밌어 그냥 인정? 채집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모션이 빨리 이렇게 잡히는 게 어렵다 해야 되나? 그리고 스토리가 너무 흥빈진진해서 채집 이런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진짜 부가적인 거였어 채집은 낚시랑 카드깡 아 근데 공룡은 좀 선 넘지 않았나 싶은데 공룡 너무 빡센데 이거 애기들 하다 운다 내 생각에 케이블카라는 치카는 스토리 없고 그 뒤에 뭔가 ES 타입으로 뭔가 더 풀리는 컨텐츠가 있나 본데요? 누나랑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 아니야 스토리상? 스토리상 스토리상 누나랑 데이트하면 아까 그 주문 못 외우는데 처녀.. 처녀 아니어가지고 아닌가? 모르겠네 커플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케이블카랑 본 사람들 있겠지? 노래 좋다 아 근데 쿠키의 더빙이 지렸다 금방 엔딩 딱 나왔어 엔딩 끝난 줄 알았는데 성우 더빙 나오는 거 좀 그거 여운 있음 케이블카 말해주시면 안 돼요? 케이블카? 어제 스포해도 되잖아 안 할 건데 내가 케이블카 스포해주세요 케이블카랑 치카 뭐예요 그거? 그것도 스토리가 약간 부가적인 스토리가 있는 건가 살짝? 케이블카 태워준다고 데이트하면? 다opher가ikum 근데 케이블카 열려면 공룡이에서 이겨야 되는 거고 봐봐 그냥 그 이벤트 씬 하나 보는거네요 이벤트 씬 하나 아 데이트해도 되는거구나 의 아 데이트해도 되는 거야 아 양띠 언니가 오세인 평생 끝났는데 아 개재미있었다 어 그럼 이 유튜브는 이제 제가 여기까지 플레이한 걸 올리고 생방송 시청자들이랑 유튜브 한번 찾아볼게요 어 새로운 게임 플러스 왔네? 뭐야 아 근데 잘 만들었다 스토리 리얼 나 너무 재밌었어 나 어린이날 특집인 줄 알았어 오늘 방송 와 나 아까 진짜 너무 재밌었잖아 어 신문사의 발전 세밀등한 목표 획득한 공룡 카드 소재한 용돈과 더불어 어 인계된다 근데 이거 그러면 민요 누나랑 데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기록? 기록하면 되나? 나 어제 카드 게임에서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짜증나서 나 오늘 어린이날에 어른이 울뻔했다 어른이 울뻔했음 아까 후니 때 맥빡쳐가지고 아 데이트는 신문사 이벤트고 치카 공료 이벤트다 그럼 신문사가 5성이 되면은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고 치카 공룡이 이기면은 치카가 열리네요 그럼 치카에 들어가면 뭐예요? 와 치카가 공료 이벤트구나 치카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죠? 미니게임인 건가? 아니면은 이벤트가 하나 더 하나 있는 건가? 나 진짜 카드 게임 하면서 불안치고 아까 걔네들 사기꾼인 줄 알았어? 도박꾼들 어린이 도박꾼들 궁금하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 카드 게임 한번 해보세요 뭐야 밖이 왜 이래 밝아요? 6시 반이야? 미친 아니 밖이 엄청 밝아 여튼 오늘은 이 짱구는 못 말려 나와 박사 여름방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개꿀잼이었습니다 스토리 개꿀잼 근데 좀 아쉬운 점 길이 존나 어려워 그냥 어린이들이 못해 이거 아니야 어린이들이 잘할 수 있겠다 요즘 어린이들은 길 잘 기억하니까 제가 웬만해서 길을 좀 기억하는 편인데 이 게임은 좀 길이 많이 어려웠어요 아까 씨 후니한테 이기겠다고 시발 가위바위보 분석한 거 봐 이게 아까 가위바위보에서 계속 져가지고 가위바위보 운빨 개 망겜이어가지고 아까 이기려고 후니 후니 연구한 거거든요 후니? 근데 시발 이 새끼가 가위 두 번 내고 필사기 쓰고 보 가위 주먹 이게 분석이 안 돼 이 새끼 훈발놈 그 자체였어 훈발놈